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시나리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가 이렇게 초대가 왔네요 아마 지금 하고이실거야 마스터꺼 올라가셨네 나도 질 수 없다 어 안녕하세요 이시엣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거 하지?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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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이 시작했으니까 다시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타쿠님 구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мо지? 젠장 기분이 안좋구만 젠장 아무리해도 마스페 올라가지 않아요 에헤 그럴리가 설마 있어도 고스네리한테 봐주시겠지 태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자 보전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보전 와 패언니 142년속 출첵이야 내가 가운데 먹는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보전이네 자 내가 가운데 먹겠소 일로와 너희들이 라인을 붙여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이러라 내가 라인을 가야되잖아 이게 사람전이었으면 욕먹을거 알아? 가자 잡아주지 와우 와우 안녕 오 살았지만 넌 죽었구나 봇 봇 봇이 감히 사람한테 어? 사람한테 하려그래? 어디서 봇이 어? 마스터를 올려줄게요 마스터를 올려줄게요 마스터를 올려줘요 진짜 마스터를 올려줘요 아니 마스터를 못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졌으면 보전이 되겠어요 얼마나 졌으면 보전이 되겠어요 잡았고 아주 무난하게 잡아주고요 보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몸풀이용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니브기로 진화했죠 진화를 해도 어쩌라고 마인드 뭐야 뭐 오잇깐만 내꺼야 임마 뭐야 뭐었어? 스티를 했다구 그어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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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보시기때문에 가자 가운데 먹으러 갑시다 자 가볍게 일단은 랭크 한번 올려주고 어디 또 먹을려구마 어 보시기때문에 1대1 1대1도 절대 절대 안돼요 2대1은 좀 달라요 네 안녕 안녕 아이고 아깝다 당연히 죽일건데 왜 보전에서 영혼의 맞다리를 까야되는거지 나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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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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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자 아 이 루카리온님 구아 안녕하세요 보전이에요 심지어 냉전하실 보전 걸렸어요 매우 비참합니다 지금 제 심장은 매우 비참합니다 얼마나 많이 졌으면 보전이 걸렸겠어요 젠장 자 레벨업을 쭉 자 레벨업을 쭉 해줍니다 발라줄거에요 레벨업으로 안녕 어이구 때려줘서 고마워 때려줘서 고마워 어어 그래 이제 보전이 보전이 때려줄거야 야아 곧바라 VT 보전이 너무 강해 너 너 너 너 그래 아 진짜요? 저 저 되게 어렵던데 아 저는 마스터 못 올라가겠어 아니 트롤도 많구 아 진짜 너무해요 진짜 마스터를 올라가려 하면은 막 안되고 막 사월샷님 구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고전이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닌피아가 안좋다고 제가 닌피아를 버릴 수는 없어 저마저 닌피아를 버리면은 누가 닌피아를 사용해주냐고 그리고 제가 닌피아로 발라버린 영상이 있다고요 1대5를 발라버렸게 심지어 중간에 거부광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방 죽었기 때문에 아 야 근처에 에너지 에너지가 저절로 달성되면은 와우 잠깐잠깐 왜이래 컨트롤러 컨트롤러 왜이래 어디 겟마아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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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쵸 어렵죠 그니까 이 닌피아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진정한 뱅볶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 들어갔죠 지금 저것도 뚫립니다 뚫려요 뚫려요 뚫립니다 안녕하세요 뚫렸어요 아 기본으로 이겨줘야지 이런거는 보쩀인데 설마 지겠어 내가 보쩀에선 질 수 없다 어딨어 어디있어 아 이와있니 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맛있어 오신 remaríveis 마정합니다 아 이것도 협력이 필요하겠구만 어이구 오오오오오오.. 이제 가야되쇼ds 아오케오케 확인 감사합니다 잘자요오오오오 오케오케 어딜가 근데 나 벌써 레벨 15 다 됐어 만렙이야 어디갔어 어허 나 잡고있다 이 말이지 난 이제 만렙이라 어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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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아아 벌써 맞네 자 기분좋은 싱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랭크 올린다는 점에서는 마스터랑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 또 가줘 도와줘야지 뭐 아유 참 자, 가운데 가주고요 설마 우리가 죽겠어, 우리가 지겠어 우린 지지 않아, 우린 지지 않는다 그다시 레벨 15라고 일로와, 일로와 안녕 아이쿠 자, 기본적으로 다, 닌피아를 잘 쓰는 건가요? 다 잘 쓰는 건가요? 다 잘 쓰는 거겠죠, 뭐 제가 닌피아를 좀 잘 쓰긴 해요 못 쓰진 않아요 아유, 귀여워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직 궁 안 쪘다, 아직 궁 남았다 아직 궁 남았다 안녕,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메쉬군밖에 안 쪄, 아 진짜요? 자, 아주 기분 좋은 심리 예 근데 지금 왜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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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네들 봐라, 얘네들 봐라, 얘네들 봐라 안녕? 오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너네는 나한테 이길 수 없어 너는 AI,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키를 줘 왜요? 왜 심리적으로 왜? 포유할 사람이 없어, 왜? 고 시나리가 있잖아요 자, 보전 수고했고요 젠장, 보전이야 전파를 얼마나 제가 절 쓰면은 어? 보전이 됐겠어요 아, 그렇지, 그런 얘기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보전끼리는 MVP가 답이지 엑스퍼트 2에서 3, 3, 2, 1까지 안 올라가죠 엑스퍼트 2 맞바지까지 갔다가 트롤 만나가지고 엄청 깎이고 아 그럴 거면 하지 말던가 못하는 건 내가 관계가 없는데 야, 진짜 트롤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주 그냥 자, 흐카루칼님 이미 뻔한 거짓을 뭘 그리야 저는 진실만을 얘기한다고요 아, 저기 미카진님 끼셨나요? 포인트 쓰셨나요? 포인트 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하시기 저근부스 날의 그리미녀입니다 유튜브가 고스날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도 마스터 올라가고 싶다고 마스터가 안 올라가진다고 오늘 과연 고스날은 마스터로 올라갈 수 있을지 가야죠 그쵸 나중에 가면 안 돼 어, 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 이거 아, 금장을 다르마를 놓다기라는 거 맞죠? 맞, 어, 음 맞는 거 같아요 뭔가 기분은 약간, 어감은 약간 이상하지만 맞는 거 같아요 아, 다, 다른, 아 진짜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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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존신 대결이다 을틴 루카리오가 더 깨달아가는 걸 보여주죠 듀케이염 그렇지 달려 루카리오 달려 달려오겠지 다른 루카리오도 달려오겠지 자 최대한 내가 하나만 먹어줘도 충분해 이득이야 우리팀은 두개를 먹어줄거거든 아이헤이 아 지금 루카리님하고 미카지님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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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수있어요 그치 레벨업했어요 화요님 고아안녕하세요 엄지님 고아안녕하세요 미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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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꺼 내가 먹어주고 빠져줘 자 마지막꺼 엑기스만 딱 먹어주고 빠져주기 됐어 이러면 돼 우린 방어만 해주면 돼 아랫쪽에서 아랫쪽에서 지금 이득을 보고있거든 우린 방어만 해주면 돼 어 뭐봐 오호호호호 나이스태 시도는 좋았죠 아우우우우 아깝다 으으으 아 못먹었다 아쉽다 와아 장난 아닌데 아 안된다 근데 아랫쪽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라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하나 먹고 내려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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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못 먹겠는데 잡았다 빠져 와 히킬 잘못 누를뻔했네 그렇지 잡았고 빠져줘 와 위험했다 에너지 먹어주자 액기신 내꺼 그렇지 아래쪽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서 충분히 방어만 잘해주면 되거든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자 아래쪽은 3명이면 충분합니다 위쪽에 있어도 돼요 지금 위쪽에 그냥 있어도 됩니다 위쪽에 지금 다들 오고있나? 그렇지 유나이트 키워주고 자 좀 빠져준 다음에 뭐야 나 쓴 적이 없는데? 자 일단은 이득만 봐줘 이득만 이득만 봐주면 돼 어디서 먹으려고 죽었어 이제 다 올라왔어 임마 다 올라왔어 임마 어디서 루카리오 혼자 하려고 끝 잡자 어 왜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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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튕기면 안돼 자 맞고 어? 어? 뭐야 나 왜 죽은거야? 아아 된장 갓겜이구만 아 왜 죽어가지고 저 역자적인 순간에 함께 못하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잠깐 이대로 다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터넨대 어? 다 죽으면 터넨대 아 젠저 오 좋아요 역자를 끊어요 빠져줘야됩니다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됩니다 아 아 먹었네 누가 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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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워케 어 뮤츠를 좀 도와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됐어 자 너무 따라가지마 어허 어허 어딨어 그렇지 우리 레벨업도 지금 완전히 이겼다고 됐어 굿 가자 위쪽으로 가자 아 이번엔 밀어버리는거야 오케이 레츠고 어허 어허 넋구만 그리고 너는 죽음목김이지 삼목김이 아니야 아아 자 바로 상대를 해줘야됩니다 자 자 상대를 해줬구요 기본이에요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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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보만 쓰시나요 네 아니요 딴 것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조합보고 씁니다 조합보고 하보를 위주로 쓰긴 해요 뒷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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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안녕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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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민난용님과 안녕하세요 하보님 피하는 귀하거든요 아 귀하구나 한마디로 제가 귀한 존재 죄송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근데 나 68% 궁 쓰고 아직 100%가 안됐어 자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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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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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고아고 해피타스맨니 고아 안녕하세요 가자 왔다 95 96 97 됐어 붙잡 붙잡아 총 이씔 베티 이씔 또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절대 때리면 안 되는 오호 그리고 나도 한번 끄어주는데 망했죠 헛방했죠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젠장 그렇지 역시 뮤츠 야 역시 뮤츠 저걸로 다가 저걸로 죽으면은 진짜 완전 기분 짱 나쁘지 그렇지 그렇지 끝났죠 클래식이 다르다고 임마 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클래식이 다르다고 임마 우리팀 클래식이 달라 임마 빨리 항복하고 빨리 다 함께 갈 수 있는 루카즈님 좋았구요 LV연습 아하 이게 루카다 상대 루카야 아주 좋아요 음 나쁘지 않았어 너무나 압도적인 승리 감사드리면서 자 엑스퍼트 3 이제 엑스퍼트 2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제발 제발 올라가자 이제 오 마스터 찍자 제발 어 아 내 엑스퍼트에서 못놀겠어 진짜 K금장 암펠 자 들어오세요 아 내 엑스퍼트 아 내 엑스퍼트 클래스 클래스 3 갔다 1까지 갔다 다시 3로 떨어진거에요 저거 도돌이 펴 천천히 천천히 얼른 들어오시구요 알겠습니다 민내염님 맞아요 얼른 올라가야지 그래도 같이 우리 대회 나가려고 하는 사이인데 어 마스터 정도는 올라가줘야 어 저 이제 여러분들도 그게 되는거지 아 왜요 안하니까 한분 더 들어오실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화장심 다녀올게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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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심히다 아 이런 진화를 해야되는데 진화를 못하잖아 이러면은 초창기 아주 초창기 때 얘기하는거에요 자 방호만 해주면 돼 꿀 못넣기만 해주면 돼 됐어 좋아 우리가 다 먹었어 오지마 임마 뮤츠 적당히 해 좋아 뮤츠 와 와 와 오라고 뮤츠 오라고 뮤츠 와 아 못잡는다 아 진짜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먹고 내가 먹었고 뮤츠 적당히 해 와 와 오라고 뮤츠 와 와 와 들어와 뮤츠 들어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와 못먹겠다 아 아래쪽 가줘야되나 미치겠다 가자 아 이거 안되겠다 초발이 좀 말렸는데 자 위쪽에서 위쪽에서 하자 위쪽에서 하자 아 큰일났는데 레벨 8 되나 이제 잡으면은 안되잖아 레벨 8만 되면 돼 좋아 좋았어 이제 죽었어 바로 쾌진격 쾌진격입니다 제발 아니 피샤 있었잖아 와 좀 많이 분리해요 지금 많이 분리해요 많이 분리해요 아 얘네 에너지 다찼어 밀랐다 아 얘네 에너지 다찼어 아 얘네 에너지 다찼어 잡았어 제일 성관신에 잡았어 이제 우리가 밀자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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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왜 왜 그걸 벗고 있는거야 아니 너무하잖아 아 못하네 아니 같이 밀어줘야지 얘 그 로봇같은 애 뭐야 두랄로돈인가 얘 진짜 못하네 아니 같이 밀어줘야지 왜 안 미는거야 오와와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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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와 됐다 레벨업 레벨업으로 복귀했다 됐어 가자 그렇지 이제 이제부터는 반격 시작이다 반격 시작이다 이놈아 잡았고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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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죽어도 워프가 오는구나 아 젠장 워프를 열어놓고 죽은거구나 하지만 아 아 아 아 이정도 가지고는 안되는데 차이가 더 덜어줘야되는데 차이가 더 덜어줘야되는데 안 때리고 있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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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컴온 와 빨리 오라고 좋았고 아 조절을 했어야 했나? 됐어 잡았어! 아 못잡았다 좋아 여기까지 격차 줄겠으면은 좋아 아주 잘했어 잘한거야 잡았고 됐다 이 정도 격차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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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일로와 일로와 와 와 잡았고 어디 됐마 들어가 빨리 가 왜 채팅장이 죽어있지 그러게요 네 왜 아무도 안 살려주는거지? 와 여기까지 차이를 좁혀놨다 야 대단하다 살려야겠다 살려요 빨리 V탱 자리 살려줘요 골치 자리 살리는건 여러분이에요 아하 그렇구만 그렇지 자 레벨 14까지 됐어요 지금 죽었어 아 오 안 돼 이겸에 잡아야돼x3 잡아야 돼x4 대찌님 구아 안녕하세요 요렇게 많이 바쁘신 그 대찌님 을알 해피 궁 빠짐 어저할 게 없지 뭐 아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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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다 나도 잡힌다 아아 잡히기 전에 그렇지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는 거야 잡자 진짜 잡자 그렇지 그렇지 허니버터 굿니커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에 저기 에어 스포츠 2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얘네 분명히 소환 쓸 거야 빨리 먹고 퇴장해주고 저쪽 위쪽을 바로 살펴줘야 돼 어 아니네 포유나 보러 왔습니다 굿굿 탄단 굿굿 탄단 지랬구요 와 라프가 한타 찢었다 흐흐흐 그니까 이야 역시 글씨 글쩍 예 와 초반에 지는 줄 알았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MVP 예 왜 MVP인지 모르겠지만 참가가 민나님 오케니 아오케오케요 에이 좋아 왜인지 모르는 MVP 그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클래스 2로 다시 올라갔어요 야 이제 클래스 1으로 올라갑시다 조로가 잘하는 아 진짜요? 야 오늘 마스터 찍나요? 코스나니 선수 오늘 마스터 찍나요? 마스터 찍으면 대박납니다 아니요? 제가 왜 제 입으로 제가 고바시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돼요 제가 제 입으로 고바시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안해준다 그랬어요 얼마면 해주냐고 자꾸 물어본다 질기죠 싫어요 안돼요 아 곧 신안인데 고바시보 곧 저한테 잘 자신보고 막 바보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보는 스트리머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를 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뭔소리에요 저는 자본주의에 찌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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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에 그렇게 찌들진 않고 안았다구요 라프 한번더 좋아요 자본만 이기면 에어 오오오오 좋아요 야 저 진짜 엑스파트2에 올라가지질 않아요 저주야 분명히 엑스파트2에 저주가 있어 지금 하다가 명경 명경기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왠지 모르겠소 엑스파트가 젤 어려워요 왠지 모르겠는데 마스터는 솔직히 말해서 마스터는 좀 쉬워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엑스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위키가 아니고 1위키로 하게되면은 만약에 엘리트가 걸려버리게되면은 물론 엘리트가 다 못하진 않지만 막 트롤도 하고 막 있어요 맞아요 이대로도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요 이대로 해요 이길 수 있어 네 어택 4로 그냥 발라버리죠 저기 메시지가 안 뜨는 거 봐서는 상대편의 스피드 캐릭터는 없어 그치? 저기 메시지가 뜨지 않는 거 봐서는 여건 파워전쟁이다 네 어 뜨끈하게 뜨끈하게 굿바님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핫삼으로 변하겠지 아 뭔소리에요 같은편한테 팀킬이 안된다는 사실은 이끼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광히 자 하사니 달려 하트 갱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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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жим 사 하특 오케이 좋았어 뮤츠가 왔어 뮤츠가 뮤츠가 왔어 이거 뮤츠야 뮤츠라고! 상대편도 뮤츠가 왔어! 아 제발! 아! 뺏겼어! 아 진짜 망했네 아 저 한대 아 EV가 너무 약해 EV일 때는 너무 약해 아 이것도 실력 젠장 일로와! 어디 갠마 어? 어디 갠마 알고 있겠다고 됐어 이제 빠져주면 돼 먹게 해줬으면 빠져주면 아주 완벽해집니다 어 뭐야! 와! 동시에 죽었어 망했다 뮤츠 올라와줘 미안해 뮤츠 올라와줘 제레 딸피아 없앨 수 있어 뭐야 뭐야 내꺼 제롱 내꺼 일단 슬라크네 그대로 된장 슬라크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 됐어 하나만 먹어주고 빠져주는 센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주는 센스까지 겹쳐주면은 뮤츠는 그동안 지나다 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동안 방어를 해주면 돼 블랙킥 블랙킥 뭐야 벌써 레벨 7이라고? 거짓말 하지마 센스하면 또 고친다니 알겠지니까 아 우와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블랙킥 공격이 당했던 것 같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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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 내려와줘야죠 라플라스 라플라스 아 아니 혼자 그 하는거 좋은데 참 거시기하네요 아 아 망했다 어허 블랙킥 어디서 안되지 안돼 여긴 내가 탈퇴할거야 레벨 8은 안됐어 아 진짜 가자 여기서 역전 해보는거야 블랙키가 아래쪽에 있다는거는 우리가 위쪽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거 어우씨 아 안된다 그러지마 진짜 같이 다녀요 같이 같이 다니세요 네 와 와 이거 안되겠는데 망했는데 와 아 궁을 어디다 꼈지 내가 엘링클린 출체에 감사합니다 엘링클린 엘링클린 고아 안녕하세요 위에 뚫을게 있을까? 누가 지키고있지 않을까? 가볼까? 지키고있다 누군가 지키고있다 네 하나라도 이렇게 뚫어주는거야 뚫어주자 쟤는 또 블랙키는 또 아래쪽에 뚫고있어 와 이렇게 레벨업이라도 득을 주자 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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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꺼 상대편꺼 뭐좀 먹어주고 최대한 레벨업으로 이득 봐줘야돼 우리가 쟤는 스코어적으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레벨업으로 이득 봐주지 못하면 이 게임이 순상없겠죠 진짜 이거 진짜 우리가 막아 우리가 먹어줘야되는데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얘네 뭐야 얘네 뭔데 왜 적당히해 왜 다들 죽는거야 얘네 일부러 지금 안 안 때리는거야 어 뭐야 잡아도 되잖아 그래 먹어 차라리 먹어라 그냥 그래 가자 저거 저거 미치 도와줘야돼 잡았고 아아 아아아아아아 싸움에서 이겨줘야되는데 애들이 싸움을 못해 애들이 싸움을 못해 이게 에스퍼트2의 저주가 있다니까 이게 에스퍼트2의 민단용이 뭐해요 음 그래 깜짝 놀랬어 넘치고 있는줄 알았어 와 깜짝 놀랬네 튕긴줄 알았어 튕기면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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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한반에 이겨야돼 진짜 역전해야돼 우리 이제 역전할거는 이제 레쿠자밖에 없다고 역전할 수 있는 식단은 레쿠자밖에 없어 아 젠자 됐어 아우 제발 적당히 해 아우 아우 제발 아우 제발 아우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항복하세요 빨리 네 우리팀이 너무 못했어 예 상대편도 잘하겠는데 예 아 자어택으로 어떻게든 될줄 아는데 얘가 시라크를 하는 순간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 아 아 좀 더 분발합시다 왜 내가 또 MVP지 와 액티뷰포인트가 깎였다 와 아직 그 엑스퍼트 액2의 저지는 끝나지 않았어 네 망했어 왜케 안계신 느낌이지 자 안녕하세요 고스내리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내리에게 크림이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내리에게 크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란용님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신분 계십니까 하실분 계십니까 하실분 계십니까 하이퍼라 엑스퍼트라 못하네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랭크를 올리고 오세요 안계시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두명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다니요 어 자 이번에 이겨보자 이번에는 올라가자 제발 엑스퍼 무리하자 엑스퍼트 지겹다 마스터로 가자 어어 어 그니까 비기너부터 시작이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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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너부터 시작이죠 네 당연히 비기너부터 시작이죠 처음부터 마스터로 가면은 안되잖아 자 이번에 이길 수 있나 자 이기자 자 랭크 올라갑니다 배치고타는 뭐예요? 롤의 배치고타가 뭐예요? 아아 상대팀 뮤츠였다 문제는 우리 팀도 뮤츠가 없겨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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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기러가죠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아이 캔 두잇 유 캔 두잇 위 캔 두잇 이길 수 있어 그 자체 오랜만에 아 라플라 진짜다 아 못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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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리지마 와 얘네 장난 아니다 체카이 렉메 돌리기 됐어 좋아 민내룡 레벨 진화했어 제가 잡겠습니다 어차피 진화는 못하겠지만 아 거기 뺏기지 않았으면 나도 진화하는건데 와 쟨 레벨 5야 와 쟨 레벨 5야 아 5 맞구나 와 안된다 진화가 안된다 자 아래쪽 이득 봐줘야돼 이득 봐줘야돼 이득 봐줘야돼 игstyle 잡아쌌 아 못잡았어 одну게 잡았고 잡았enta 루우 우우 한대저 와아 이거를 와 진짜 진짜 어렵게 방어했네 이 정도면 방어 성공이지 자 가운데로 와봐 와봐 자 이제 아래쪽에서 이득 봐주겠습니다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 어디어디 지금 여기 있어야지 아니 뭐하는거야 안 도와줘 아니 아니 야생먹는거 좋은데 도와줘야지 바로 옆에 있었으면은 1대1로 못이기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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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혉 오호ano 도와줘 그래도 Więc 자 הס earthly 잘 ingen 이러는거 아니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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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어우 진짜 느려 터졌네 진짜 그렇지 그때 위로 위로 역시 망나윤이 역시 잘하시는구만 할 줄 아셔 그치 위에 허를 찌르는 전략 아주 좋습니다 좋았어 이거 하나 먹어주고 가는거야 바로 아 아 못잡는구나 안되는구나 얘들 바로 하고 내려오셨어야지 아 아 그것까지 딱 잡아주고 내려왔으면 정말 깎음했는데 이러면은 불리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불리해 혼자한테 못 이기시잖아 오우 야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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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지가 왜이렇게 빨리빨리 위험해 위허베 위허베이 와... 죽는지 알았네 아... 아... 위팀 정말 따로 노네 어... 아... 왜 나간거야 나도 못한다 이건 타는 앤 아 진짜 왜 썼지? 왜 나갔지 저게? 아 열받네 아 궁 하나 날려보냈다 궁 하나 날려보냈어요 잡아줄거고 저건 잡아줘야지 그쵸 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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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날라갔어 그렇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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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 아 이런 클났따 아 못이긴단 말이야 혼자서는 하지만 둘이 형이 이겼겠지 가자 누가 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게 먹는게 맞나? 막자 어디있어 임마 뭐 저게 들어간다고? 40개짜리가? 막았는데? 잡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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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레벨업 단순히 레벨 12 이제 쾌진격으로 지금 돌고 가자 이제 저 아래쪽은 저 두명이서 충분히 먹을게 있겠지? 난 레벨업 해주는거야 나 레벨업 해주는거야 그렇지 됐어 이제부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좀 말렸었지만 이제 말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길거란 뜻이죠 벌써 레벨 13 됐어요 림피아가 레벨 13이 됐다 야 너희들은 끝났어 임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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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여기 몰려달리는데? 우와 쏘져야돼 아니 저게 막힌다고? 아 가자 아 궁 빠졌다 젠장 어쩔 수 없다 컨트롤로 컨트롤 싸움 가져와야 된다 아 잡을게 있을줄 알고 궁 쓴건데 좋아요 이겨보자 아 쟤 궁 가지고 있는데 자 에너지를 좀 달게 해주고 어째 쟤 쟤네 치료 못해 에너지만 달게 해주면 돼 그렇지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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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어 괜찮아 나 잡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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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 잡으면 돼 근데 우리 팀이 왜 3명 다 죽었냐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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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버텨줘 됐어 때려봐 잡았고 이리와 이리와 아직 52초 52초면은 할만해 자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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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켝 때리지마 방어하게끔 보 50초 50초 40초 가면 안되겠다 왜이렇게 북립이 많이 쌓이는거야 잡았고 21초 20초 아 큰일났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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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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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압 아 아 아 아 이거 뭐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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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발 아 아니 왜 거기서 멈춰 아 아 멈춰도 근데 안 멈춰도 안 들어가긴 했어 아 막타를 했는데 아 아 저 태권브이 진짜 못하네 야 막타까지 먹어줬구만 렛렛님 고발 안녕하세요 아 할거 없다 뭐가 할게 없어요 골신현이 응원을 하셔야죠 고발하니까요 왜 아니 안녕하세요가 아 안녕하세요 라고 했네요 제가 그럴 수 있지 찰로우는 뭔가요 찰로우는 팔로우도 아니고 찰로우는 뭐예요 자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십니까 하아 하아 승리가 고프다 골신현이는 승리가 고파요 승리해주실 분 제발 승리해주자 진짜 이겨본적이 별로 없어 엑스퍼트2에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요 자꾸 진다니까 자 이란 자란 안계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야 팔로우한지 93일 됐네 팔로우한지 93일이 됐는데 팬영상을 3개 만들었네 하하하하하하 너래낭 마지막에 아 슬럼프인가? 림피라 슬럼프인가? 이상의 꽃 해야되나 어 어? TP 이 사람들 잘하는걸로 해보는데 이 사람들의 해명이 그거다! 팀이네 잘 부탁드려요 안녕 나 언젠가 레전드가 될 골프자리 라고 해 그 아무도 골프자리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15분이야되는데 어떻게 말하시는 분이 한번도 안계시지? 뭐야 하하하하하하 아유 천원만 감상합니다 맛있는걸 참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이 랩랩랩랩랩랩 랩랩랩랩랩랩랩랩 왜왜 로일둥이 길지? 흠 두뇌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내려면 듣고 아니면 링크를 보내야하는데 어쩌죠 안 보내시면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어차피 펜영상 해봤자 곧시나리 까는 영상일거고 아니에요 그거는 제 기준에선 나쁘잖아요 뭐야 깜짝이야 놀랬잖아 진짜에요? 믿어도 되는거에요? 내가 한두번 당해본게 아니라서 가자 됐어 내가 먹었고 내가 먹었어 됐어 좋았어 어허 어허 어 뭐야 뮤츠가 왜있어 뮤츠가 여기 왜있어 빨리 올라와 뮤츠 뭐해 우리팀 뮤츠 뭐해 빨리 올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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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레벨업할때가 아니라고 빨리 올라와야돼 그렇지 그렇지 잡았고 됐어 됐어 잡았어 와아 와아 찢었다 아 안되네 쩌져 쩌지라면 쩌지라는거야 와 와 에너지 어허 에너지 채워주고 이거는 먹었겠지 어 안먹었네 자 레벨5가 됐구요 이제 저거는 다 주면 되고 뭐야 밑에 뭐야 뮤츠 빨리 내려가야지 뭐하는거야 뮤츠 빨리 내려가야지 내려가 그렇지 그리고 잡아줘 와아 빨리 올라와 뮤츠 여기 가운데 있단 말이야 지금 뭐야 꼬부기가 진화를 못했잖아 이거 위험하네 잡아라아 아 젠장 저거 업이 안됐잖아 아 적당해 적당해 아아 적당해 뮤츠 아아 뮤츠 적당해 진짜 아 망했다 왜왜왜왜 내가 갇히고 있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야 됐다 가자 위에부터 밀어버려 가자 아 아 근데 불리한데 뭐야 없잖아 언제 먹었지 그렇지 그렇지 먹어주고 빠져줘야되는데 아 빠져줘야되는데 먹고 빠져줘 어쩔 수 없다 난 죽을 수 밖에 없지만 아니 아니 그 두개 먹으려고 괜찮다 파도타기 해주면 되지 근데 민나형님 죽을거 같은데 죽었네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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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야 잘했다 야 장난아니다 진짜 장난아니였다 찢었다 궁으로 찢었다 진짜 궁으로는 찢긴 했는데 아 아 안되네 궁으로 찢긴 찢었는데 우와 죽겠다 난 죽지않아 우와 죽는줄 알았네 윗나형님 아직 레벨 9가 안됐네 윗츠가 좀 타완판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올라와줬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왜 멈추는거야 자꾸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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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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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안돼 안돼 와아 아래쪽 먹자 아래쪽 먹자 아래쪽 먹자 가자 우와 오오오 뭐야 야 미우츠 잘했어요 미우츠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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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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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 가자 야 미우츠 뭐야 천재 보청키제 당연한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욕몰 단어가 아니죠 네 잡았어 그렇지 잡았어 그렇지 어딨지 임마 우리 팀이 넘어왔어 임마 빨리빨리빨리 여기여기 뮤츠 뭐하고 있는거야 그렇지 됐어 와 됐다 와아 이거를 사과방송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소리에요 고스나리아 차가할게 없는데 뭔소개에요 자 일단은 크나큰 실익스킬인데요 무슨 실익스킬에요 자 레벨 10이 됐고 와아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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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오케이 73퍼 89퍼 됐다 너줘 너 먹어 너 먹어 그렇지 어 저 위에는 꼭 먹어야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 아 이런 어머머머머 어떻게 된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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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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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쓸 수 없어 빠져 빠져 그렇지 저의 어그로로 인해 근데 빠꼈다 뺏긴거 무슨경우지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와 빨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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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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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잡을게 아니 그걸 또 밀면 안되죠 시간이 없는데 자 됐어요 일단은 한 대 툭 한 대 툭 툭 때려봐 아무도 없다는거 증명 됐구요 우와 맞았어 지금이야 됐어 좋았어 진짜 됐어 와아 뭐야 이거 뭐지 와 우리 궁 진짜 잘 썼다 야 뭐야 어? 이겼는데?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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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겼어요 이겼어요 뮤츠 궁에다가 제 궁까지 합쳐가지고 다들 궁 잘 썼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엑스퍼트 2에 서 2단계로 가는게 아니고 1단계구나 아직 예 다시 그래 15다 15라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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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질걸 빠질걸 아 그냥 빠질걸 그냥 빠질걸 진짜 맛있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 그래도 뮤츠 뭐 다 있기때문에 예 아직 방어에는 좀있게 거부강도 지나 거부강도 나오고 이번 한번만 잘 막으면 됩니다 과연 어느쪽으로 올까 자 자 일단 거부강 컴백 저도 좀있고 컴백합니다 일로와 일로와 자 빨리가자 제발 아 진짜 됐다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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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위험했네 이겼습니다 이건 이겼지 진리가 없지 우리가 넣은게 얼만데 와 한골 더 들어왔으면 진짜 졌다 뭐지 왜 자꾸 내가 MVP가 되어있을까 일단 다들 잘했으니까 다들 자 굿굿굿굿굿 한 번씩 드리구요 와 어렵다 이기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하실 분 더 안계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안계셔? 그니까 진짜 까딱하면 질뻔했어요 림피아 림피아 잘 하신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은 림피아 림피아로 1대5도 잡아먹은 영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분 안계신가요? 우리는? 다들 하실 분이 안계... 이렇게 쳐요 아... 그러면은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랜도 잘할 수 있다 자 방금 솔랭은 저기 뭐냐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전이라는거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자 자 엑스퍼 액2의 저주를 끝내러 왔다 가자 자막 정답 아이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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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이 웰컴 투 마이 프로캐스트 아임 고스나리 이프 나 코리안 프리즈 챗 언 아 챗 디스 프로캐스트 고아 안녕하세요 호지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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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같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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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즙 네 마타 갑작해 요로식구 아 학원 아아 인정해야지 킹정하는 부분이지 하이 됐다 먹었다 됐다 먹어주면 돼 네 때려줬고 됐어 지금이야 잡을 수 있나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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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득이다 됐어 이도 빠주면 돼 빠져주면 돼 아주 좋았어요 찢었다 나나나 먹자 망랑용인가 좋아요 아 맞아요 망랑용 좋아요 뭐 내 아래쪽이 왜 이렇게 튕긴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래쪽 어떻게 된거야 아 아아 아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선 안 돼 혼자선 안 돼 화괴광선이 있다고 오 그렇지 뺏기 뺏지만 않으면 돼 죽었어 죽었어 아우 한대 오케 됐다 야아 죽였어 와 됐다 최애 아이 알죠 뭐하는거지 아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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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핫쌈 뭐해 핫쌈 뭐해 핫쌈 뭐해 핫쌈 뭐해 아아 핫쌈 뭐해 아 저런 사람들때문에 내가 자꾸 랭크가 떨어진다니까 핫쌈 때려 때려 어깨 어깨 잡았고 잡았고 자 지금부터 쾌진격이다 핫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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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쌈 잡았어 어 뭐야 안 잡았냐 안 잡았냐 아아 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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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하는군 아아 핫쌈 핫쌈 진짜 못한다 일났다 또 지겠구만 응 또 애는 또 먹으러 가지 지금 올라갈 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최애 아이 그리고 있어 아 진짜요 아직은 백 아니야 됐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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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하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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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그야 하고 아 꿀바님 그야 안녕하세요 뭐해 아니 아 핫쌈 핫쌈 뭐하냐고 아 망했다 진짜 어 진짜요? 되게 오랜만에 되어본다 안되겠다 너 핫쌈 너한테 죽을거 하나도 없어 너 드럽게 못한다 아 아 핫쌈 못해 아 못해 안올라오고 뭐해 안올라오고 뭐해 아 저기 또 왜 들어가 아 아 아 진짜 못하네 다들 아 아 핫쌈 뭐해 진짜 너무하잖아 아 적당히 해 핫쌈 아 아 핫쌈 아 또 졌어 그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자세에 아주 보기 좋다 아 젠장 죽었어 아 죽었다 아 욕심붙였어 아 아니 핫쌈 진짜 너무하잖아 맞는데 아 너무 불리하니까 핫쌈이 그냥 돼줘요 거의 그냥 와 뭐 되지도 않는다 안된다 핫쌈 이제 위로 간다 그쵸 그쵸 핫쌈 이제 위로 간다 그쵸 저거 먹죠 아 어쩔 수 없다 질겜 하자 그냥 질겜 하자 질겜 하자 뭐 어쩔 수 없다 핫쌈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야 핫쌈 진짜 바보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아아 진짜 핫쌈 핫쌈 와 진짜 아프다 아니 썼잖아 셔츠 붙이고 나가라 왜 안나가 야 네 저거는 네 맞아요 아니 진짜 안걸린다니까요 저런 사람들 보면 안걸린다니까 진짜 들어가세요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 적당해 봐봐 핫쌈 놀고 있잖아 봐봐 저거 공격 안하잖아 제대로 공격 안하잖아 제대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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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담에 이렇게 해주고 몰라 써 어쨌든 망했어 잡았잡아 그렇지 잡았다 뭐야 나 왜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망했다 하쌈 하쌈 진짜 진짜 못해 아 적당히 못해야지 아 하쌈 봐라 아 저거 먹으러 간다 아 파이팅 자 아 아무거 또 안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 핫쌈 먹으러 갑니다 저거 막히죠 저거 막힙니다 어 막히진 않았고요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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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때려 못하겠 불을 잘ào 마지막이하도.. 마지막이하도 잘해라 마지막이하도 잘해라 제발 잘해줘 제발 잘해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잘安 에휴 왜이래 잘해 자 마지막 마지막이하도 잘해줘 그렇지 레벨 15야 너됨 레벨 15야 너 긍지를 가지고 해도 돼 좋아 긍지를 가져도 돼 좋아 아 꼴을 넣어야 되는데 9개밖에 없다 12개 24개 넣어주고 어 가운데 먹는다 안먹네 야 그렇지 야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잡았어 케이 와 이렇게 뮤츠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잘했으니까 이걸 옮겨줬다 지긴 찾지만 찾자 했다 그래 너는 차단만 걸어둘게 너랑 같이 하면 안걸리겠다 아 엑스퍼트쿠에서 올라가지질 않아요 어떡해요 올려줘요 올려줘요 엑스퍼트쿠에서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스내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내리의 크림이 됩니다 올려줘요 올려주려고 오셨나보군요 릴리님 감사합니다 뭐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아직 접속도 안하셨네 마스터 찍어줘요 아 마스터를 못올라가고있어요 랭매 말아먹으니 이런 유기하고있다구요 유기하지마요 릴리님 지금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있고 알바 열심히 하시는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세판정도는 하셔야죠 오늘 릴리님은 나한테 혼나야겠어 кр르 잠시 열심히 살고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혼내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시간내서 고스내리 방송 와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절한번 해드린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도 모자랄판에 지금 자 안녕하세요 고스내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내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있게 유튜브를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내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점 한번씩 한번씩 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봬야 되는데 스바디 엘씨하고 스바디 엘씨는 무슨 게임이에요 그것도 온라인이에요 미츠 화이팅 불주먹도 있다 스바디 엘씨요 왠지 아 어 아 아 스탈렛 바이올린 아 스탈렛 바이올린 포켓몬 스탈렛 바이올린 저도 바이올린 있는데 바이올렛인가 제가 바이올렛 있는데 4천원만 깨면 되는걸 아직 안하고 있어요 하흐하 네~! 너무 줄었어요 스바 하니까 요긴줄 알았어요 중간 스바바 아 젠장 말렸다 아 못잡는다 됐다 가자 이것만 잡아줘도 돼 불주먹 먹어주고 내가 견제해줄게 안돼 아아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응 니꺼야 니가 머 니꺼라고 저거 자 먼저 공격하면 안돼 리피아가 있기때문에 됐어 내가 먹었고 수고하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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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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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세계 쩔어어어 아 못쩌다 꼬마 진짜 아 아깝다 저거 죽는다고? 뮤츠는 뭐하다가 여기 있는거야 에 레벨 4밖에 안된다고 뮤츠 올라와 야 올라와줘 제발 가자 뭐야 아 망나님이셔서 아시는구나 가자 자 이렇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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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운데 가요 가운데 가요 가운데 가요 더 이상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가시면 됩니다 단판 할까요 해야죠 뭐하시는거에요 얼른 같이 해야죠 굿 가자 잡자 잡을 수 있어 잡았고 됐다 그렇지 와 멋있다 잡았고 가자 빠져줘 됐고 잡아주고 나는 빠져줘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가야돼 어 뭐에요 망나님이셔서 아직도 밑으로 안내려와요 그렇지 자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안 때리고 했지 앗다 됐어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죽어왔다구어어 pessimceğim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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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혀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미쳤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주시고 바로 올라가기 전에 먹고 올라가주고 랭크 안돌렸는데 뭐 엑스퍼트면 가능해요 네 저도 지금 엑스퍼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다 그니까요 근데 아직 방심하기엔 일러요 네 아 저 전체기는 진짜 잡았고 어우 진짜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한다 야 분위기 진짜 좋다 야 분위기 진짜 좋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야 잘한다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야 멋지다 멋지다 자 와 잘풀린거 되게 오랜만이다 계속 안풀리다가 나중에 막 역전식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잘풀리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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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에 지금 위기라고 이거 먹히면 끝난다고 얘들아 얘들아 지금 거기서 레벨업을 할 때가 아니라고 잡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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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먹었어 야아 이거를 이거를 아 망고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 와 나 진짜 다시 저브캐 하나 키울까 이상했고 야도란 말고 또 저브캐 하나 더 키울까 아 뭐야 뺏겼어 근데 EPR 상대면 어쩔 수 없긴 하지 뺏겼어 잡았어 됐어 아 근데 궁이 궁이 빠져가지고 됐어 내가 먹고 빠져줘 아 일났다 자 궁이 빠졌기 때문에 궁을 최대한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되는데 하나 조 연 감사합니다 어 뮤츠 뭐야 저기 뮤츠 뭐지 왓샤 뮤츠 공 뺐다 그리고 죽였다 죽이기까지 했어 이거 이거 싸우면 이겨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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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아 스피드가 없구나 됐어 우리 이거 잘만 잡아주면돼 됐어 안떼고 있겠지 좋았어 숨어줘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 좋아 기다려 다들 울거야 됐어 왔다 그렇지 흐흐흫 야 야 저 기킬 진짜 샥이다 야 맘쿠가 진짜 캐리한다 진짜 이반니 구아 안녕하세요 뭐야 잡아주자 뮤츠 저기있다 뮤츠 저기있다 저기있다 와 뭐야 아 잡아줬고 가자 아 얘네 방어 성공할거같은데 먹어 와 먹었다 그 다음에 딱 적당한데 와줘 킬 때 이런식으로 왜 들어가 저게 와 진짜 저 아 진짜 전체기 레코자 실드 근데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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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와 지는줄 알았네 이겼어요 이건 이긴거야 예 이건 질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뺏겼는데 잘 맞고 바로 골 넣으러 가가지고 이겼죠 질리가 없지 아실아실하게 이겼다 야 아실아실하게 이겼다 아실아실하게 야 야 근데 진짜 잘했다 맘목구리 진짜 좋다 야 그 얼음으로 대던져가지고 애들 스턴 걸리는거 장난아니겠다 여어 엑스퍼트 클래시 아니 마스터로 올라가야되는데 마스터로 못올라가고있어 자 일단 꿀벌님 들어와요 꿀벌님 한번 들어오시고 네 꿀벌님 들어오시고 자 과연 이제 오케이 허니비님 어서오세요 푸른하늘 달변님 오케이 좋아 이길 수 밖에 없는 조합이 모였구만 다음판 이반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개쩌는 오프닝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폴나 영상 올릴때 앞으로 오프닝 해가지고 올릴건데 미투 잡히면 답이 없음 맞아요 저기 버프먹어서 댐지가 세지고 쿨이 짧아졌다 아하하 댐지가 세졌구나 오케오케 내려갈게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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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꿀씨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접일 꿀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꿀씨나리에게 꿀씨나리에게 아 뭐냐 유튜브를 하고있어요 유튜브를 구독한번씩 눌러주세요 꿀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올바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올바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고시나리 방송에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몰컴하면 좀 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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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컴은 큰일났는데 몰컴하면 안되는데 몰컴하면 안되는데 자 몰래컴 목줄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해도 뭐 어쨌든 뭐야 아이고 그래요 후난의 다비를 드시고 내가 먹고 딸의 다비를 뱀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저런 떡 떡 뭐지? 안녕 유카리오논네 라고 되있는거 봤어 어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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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치 뮤치 살려줘 뮤치 살려줘 아 뮤치 좋았어 좋았어 뮤치 좋아 아주 좋아 좋았어 아래쪽 씹었어 일단은 쟤도 죽었고 와 바리스타 시험 화이팅 여기서 뒤에 이득 봐줘야겠다 내가 먹어주고 이득만 봐주면 됩니다 진출으로 빠져줘 빠져줘 자 이 정도면 충분해 쿠라를 달걸리 진화해야 돼 진화해야 돼 아 젠장 쟤 진화했다 아 없구나 아 없구나 아 젠장 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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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워우 와 되게 힘드네 아 이런 쪼끔 빨리 빨리 잡았다 했는데 아쉽고맨 아 아예 위에다 올인했구나 아 아예 위에다 올인했구나 좋았어 레벨 8 됐고 그래 아래쪽을 먹어주자 쟤 위쪽이라도 먹어라 쟤 위쪽이라도 먹어라 쟤 위쪽이라도 먹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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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있어 쟤가 왜있어 됐어 잡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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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갔잖아 됐어 잡았다 하쌤 저거 넣어도 욕심쟁이 잡혔어 너는 잡혔어 하쌤 너는 잡혔어 끝났어 하쌤 야아 어 왜 안가져 어 깜짝이야 쑤가쌤어 오케이 와아 이거지 자 쟤 깜둥이 총력 깜둥이가 있기때문에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좋아 야아 됐다 이득받다 네데zie 아아 우리 총력 깜둥이 아우 총력 깜둥이 아!!! 이건 죽었다 아 총력 깜둥이 그 다음에 쟤까지 쭉 아아 아깝다 1번 프로세카헤야지 오확인 잡을 수있나요 오확인 와 잡았나요 잡았나요 아 못잡았어요 아쉽대요 좋아요 자 여기 뚫렸고 됐고 네벨 11억 그 다음에 공까지 완료 일단은 뒤로 뒤로 뺏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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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와 뺏기는 줄 알았네 와 뺏기는 줄 알았네 계정 찾아야징 화이팅 안녕 깜둥아 안녕 깜둥아 넌 죽어왔어 임마 그러니 야 저거 진짜 답없다 뭐야 저걸 먹는다고 하지만 넌 죽어왔어 임마 좋았어 라인을 넣어주면서 레벨업을 해주고 아직 3분 30총도 남았어요 이제 방호막 시스템도 가동 레벨 12가 되면은 적의 방호막도 되면서 에너지 보호막으로 바뀌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먹어 아이고 오케오케 우리 꿀바님이 샀잖아 오케이 아래쪽 온다 아래쪽 온다 아래쪽 온다 아래쪽 온다 아래쪽 온다 응 궁ة 뺐다 어쩔 수 없다 야 와 암 아 아 이런 암모꾸리 와 장난 아니다 야 이렇게 씹는데 그냥 씹는데 야 뭐 씹는데 와 와 이 전투가 야 장난이 아닌데 채 AI 보여주고 싶다 오호 좋죠 레벨 13 대 맞춰놓고 잡았어 깜둥이 잡았고 잡았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아 아깝다 오케이 좋았어 야 이 게임 어떻게 되는 거지 레코자 레코자 에너지가 아직 좋았어 아 초반대야 좀만 더 버텨줘 그렇지 야 잘한다 와우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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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야 와우 야 이거 완전 캐리하셨다 완전 캐리했는데 근데 이거 아직 아슬아슬한 승리여가지고 최대한 지켜야됩니다 쫀미아드 먹히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벨 15를 대줘야돼 그렇지 잘한다 오면서 잡아주는 센스 장난 아니구요 좋습니다 어허 어허 워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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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아 아깝다 왜 막힌거지 아 막혔구나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라고 와 이겼다 야 이걸 이겼어 와 와 내가 한게 없네요 뭔소리에 많은거 하셨죠 기가 샀어요 드디어 이제 저주가 풀린구만 야 정신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 아 진짜요 좋아요 이바님하고 누구였더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반님 어서오시고요 한 분 더 누구 있었는데 오케이 엘브이터 연습하고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게 접니다 그렇군 따다다단 따다다 빰 저 아이디, 컴퓨터같은 아이디는 뭐지? 유치해야짐 치카치카치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죠 이제 이길 수 있어 이제 분위기 탔어 이길 준비간 남았습니다 이길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킬싱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스터편왕? 마스터 될까요? 이바님 이바님 이 정도만 이득 봐주면 되죠 더이상 없어도 됩니다 이바님 비슷하요 연습 아래쪽도 지금 분위기만 잘 타면 이기기 있어 유치가 있기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할거야 됐어 가자 이제 밀러 갑시다 이렇게 넣어주고 빠져주고 그렇지 이정도면 돼 어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네 뭐 아래쪽은 분위기가 왜 저러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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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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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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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고 넣어주고 됐어 이제 내려가주자 됐어 이제 끝났쇼 위쪽에 볼일 끝났쇼 아래쪽 가는겁니다 이제 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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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래쪽으로 안내려오는거야 위쪽 볼일 끝났잖아 우리 아 아 순자쇼가 창대할 수 있을만한 그런게 아닌데 창대할 수 있다고? 없죠 위쪽 아 위쪽 가야된다 망했다 아 아 못하는데? 초복구부기 하고 못하는데? 아니 뭐하고 있는거야 받아 아 다가 아 무일내볼바라 아 그런데 내 잡았고 됐어 좋아요 와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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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만 제일 잘 시켜주면 돼 그렇지 레벨업만 잘 시켜주면 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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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뮤츠가 있기 때문에 안돼 너무 무리하지마 뮤츠가 있다고 상대방에는 아 분위기 좋았는데 조로아크는 잘하는데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잘하지마 너무 무리하지마요 조로아크가 레벨업이 엄청 빨리 되면은 좋아요 안녕 총 걸렸고요 아래쪽을 가줘야되긴 하는데 뭐야 저렇게 온다고? 가자 저 전투열지만 이기면돼 가자 뛰어 뛰어 좋아 이길게 있어 좋아 위에 먹으라 그래 우리 아래쪽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가자 이바 이바님 조로아크 장난 아니죠 네 이바님이셨구나 예 제 친구입니다 안녕 안녕 잡았고 아니요 아니 농담이죠 자 이제 위쪽에서 하고 있을 동안 나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허를 찌르고 있겠습니다 허를 찌르기 바로 가주기 저거 줘도 돼 솔직히 줘도 되는데 아 뭐 썼는데 됐어 저렇게만 하면 돼 저렇게만 하면 돼 그래 쟤가 먹으면 돼 쟤 에렉키가 먹으면은 우리가 이득이었어 쟤네가 먹는게 아니고 에렉키가 먹었으면 이득이었어 됐어? 아 왜왜왜왜 아니 이상한데 쏴져요 아 이거 진짜 사야겠다 보이시가 잠깐 이거? 뭐라고? 잠깐 뭐라고? 어디 캔마 와 죽는 줄 알았네 가자 조로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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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조로아크 좋아 그렇지 1대1로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조로아크 레벨 14정도면 좋겠다 조로아크가 잘 크면 되거든 됐고 가자 한마리는 잡고 잡고 갑시다 뭐뭐뭐 에너지 왜 이렇게 담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조로아크 조로아크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죠 이해할 수 있어 ortal 이빨 쟤 fullest 쟤 무슨 먹냄다고? 안 떼준구나 패주고 따져줘 공격해 공격해 레코자 공격해라 공격해 하라고 공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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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난 죽었지만 리핀은 잘할거라 믿는다 와우 레코자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어 좋아 아주 좋은 자리야 제발 한번만 오케이 뭐하고 있는거지 뭐하고 있는거지 허니버님 뭐해요 허니버님 뭐하고있어요 왜 허니버님 왜 왜 왜 가만히있었어요 허니버님 왜 가만히있었어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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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만히 있었잖아요 막타치려는 그 기재개 안보였어 설명 설명해봐요 빨리 아 아 안되겠다 아 엑스파트가 안올라가죠 뭔소리에요 그럴리가 없어 어 아 꿀벌님 공격을 왜 안하셨어요 진짜 이해 안갔네 이번엔 네 들어와요 누구야 오니기리 아 오니기리 아 아 아 타마리 해외 해외 아니 괜찮아요 전판만처럼 그렇게만 안하시면 되요 몰라요 네 전판처럼만 그렇게 안하시면 되요 네 전판은 솔직히 그랬지 네 전판은 솔직히 그랬지 네 이거는 인정해야지 흐흐흐흐 아아 진짜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번에 캐리할까 꼭 캐리해주세요 꼭 승리를 이끌어주세요 곧키나리 이기고 싶어요 이제 지고 싶지 않아요 자 할수하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뭘 고를수가 없네 어택 두개에다가 디펜스 한명인데 야 진짜 다른 캐릭터 연습해야겠다 이제 이래서는 안된다 영어로 오 영어를 잘하신다면은 영어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영어를 잘하실 경우에요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네 금장이였어요 그리고 네 제가 닌피아 거의 툴로 하고 있는데 허니비님이 먼저 진화를 해야되는건 맞아 자 사이좋게 레벨탐 됐구요 야 유추가 가운데에 왔다는거는 자 허니비님 뭐하세요 지금 여기 털어야지 먹고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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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뮤츠를 못 이겨 아 이 꽃 쓸 수 있어요 근데 안씬도 좀 되가지고 랭전에서 쓸게 약간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어요 우리 허니비님 이거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도 돼요 우리 동시지나 가능해 동시지나는 안되는구나 빠이끼끼까지 오케이 맛있게 뽑아 먹었구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날거지 그리고 먹어주지 아 못먹었다 굿 굿 굿 아주좋아 아래쪽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좋아요 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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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션 아 아퍼아퍼아퍼 아프다 아프다 이것도 내꺼 아아 아깝다 이 정도 빨리 했으면 좋아할텐데 자 가운데는 제가 먹도록 가 어 뭐야 뭐야 있잖아 누가 이 에헤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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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텔 근데 진짜 정리드 못하고 있어 와 저걸 먹었단 말이야? 어허 인텔 저렇게 가까이 오다가는 우와 잡았어요 인텔 너도 죽어 왔어요 죽어 왔어요 잡아줄게요 아 피카츄 해봤자 별명이 피카츄밖에 안되는 역적이 잡았어요 잡아주시고 아주좋아요 영혼하니 싱크가 완전 복잡하네요 아 그래요 우와 에너지 채우지마 됐어 가자 자 저정도면 인텔 한틀 잡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뮤츠 우리 뮤츠 잡았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넣어줘야지 가자 레벨 10 됐다 가자 와 뚫리긴 뚫렸다 와 썼는데 좀 타이밍 맞게 쏴지면 나가면 나가주면 안되겠니?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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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잘했지만 역시 다구레는 장타가 없구만 저건 분명히 내려오겠지 이제 그리고 아래쪽을 지켜야되지 않을까? 아 아래쪽을 지켜야되지 않을까? 아래쪽을 지켜야되지 않을까? 가자 알프다 피가죽 아 피가죽 아 피가죽 아 피가죽 못잡았어 아 망했다 일단은 좋아 전투만 잘하면 돼 우리 뮤치가 잘 커주면 돼 됐어 욕심 안 부려도 돼 다른 애들이 먹기 전에 원래는 내가 먹어주면 돼 여유 아주 왔겠지 오겠지 잡았고 허니미님 안 돼 와 안 돼 은멍하다 그렇지 잡았어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궁을 못 지는구만 괜찮아 궁 안 써도 됐겠죠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니 지금 허니빈님 거기서 공격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허니빈님 저기 그 싸우고 있을 때는 저기 같이 싸워줘요 안 돼 그러면은 아 망했다 이거 빨리 잡아주고 빨리 가운데 가야지 됐어 레벨 14 그래도 뮤츠가 잘 크긴 했다 자 이제 타이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지금이야 아 잠깐 아 잠깐 나 쉬어야 돼 아 왜 안나요 지금 우리 팀 망했다 아니 이게 왜 안나가지는거 도대체 저 컨트롤러가 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긴 아 안됐다 아 아.. 어쩔 수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길 수 없어 안 돼 안 돼 아아 에휴 돌아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이기지 못하네 어 안녕하세요 지엘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민나 형님 쓰고 하셨어요 내일 바리스타 화이팅 누가요 제가요 제가 생각해야 돼요 또 개사하면 보습날이 아니겠습니까 아 아 내일이 아니고 아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아하 내일도 목요일이어가지고 내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내일처럼 좋아했던 고시날이었습니다 자 라임 라임 찢었다 방금 전에 라임 찢었다 라임을 찢었어요 기고하셨어요 잘자요 자 아무나 초대 초대 강해져야겠다 아이 또 피리로 떨어지는 거 아냐 보자 어떤 캐릭터를 고를지 한번 봅시다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지 근데 세팅창이 너무나 조용해 세팅창이 너무나 조용해 세팅창이 너무나 조용해 솔레인 18로 했는데 보전이라니 이런 저도 처음에 보전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냥 이기고 시작했죠 뭐 그냥 주더라고 승을 네 보전이 그 기준이 있나? 어 할 줄 아는 녀석이구만 야야야야 진화는 너는 진화가 안해도 되지만 난 진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못먹었다 됐다 좋아 오 저렇게 좋아 내가 먹어줄게요 할 줄 아는 녀석이 날 줄거야 이런 아 진짜요? 됐어 먹었다 됐다 역시 타이밍 좋게 타이밍 이게 타이밍이지 그 시간에 타이밍 없으면 걸리더라구요 연패 연패는 연패는 솔직히 몇번 해본적이 있어가지고 마스터는 없는데 마스터 이전 엑터트까지는 보전이 있더라구요 어 뭐야 뭐야 진화를 했단 말이야? 어디에서 누구맘대로 진화야? 아 누구맘대로 진화야고 됐어 아주 좋았어 깔끔해 아주 깔끔했어요 하나 먹어주고 하나 더 먹어줬으면 좋겠지만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다 됐다 먹었고 빠져 자 이정도면은 이득 충분히 받습니다 먹고 좋아 아래쪽도 분위기 좋고 위쪽도 분위기 좋고 분위기는 다 좋아요 지금 됐어 이제 얘는 이제 내려갈려고 하겠지 안녕 안녕 끝났어요 어디서 자 위쪽은 뚫었구요 어 분위기 제일 좋아요 지금 네 분위기 좋아요 이제 아래쪽에 다 모이겠지? 그러면은 아래쪽에 빨리 내려가줘야돼 빨리 내려가줘야돼 시간이 없어 흐흐흐흫 빼미 맞아요 빼미 시루가 덤비고 있어 어디서 잡았고 됐어 그렇지 그렇지 에너지 채워주고 됐어 잡았어 와아 나 죽는줄 알았네 끝 에너지 채워주고 에너지 하나 먹어주고 자 아래쪽 가셔 먹어주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고 다가오 가자아 맛있게여어 맛있게여어 빨리 뛰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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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어 이러면 곤란한 명이..어우잠깐 아하 그렇지! 자 밀러 갑시다! 밀러 가요! 밀러 가요어어어어어 궁 썼는데 죽은거 예 궁 썼는데 죽었어요 예 저렇게 되면 궁이 쪄진걸로 되겠죠? 예 자 가운데 가서 애는 또 먹어주고 자 레벨 9 그렇지! 야도란 할 줄 아는구만 퍼를 찌를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바로 빠져줘 어허어 어허어 어디서 어디서 그 궁 가지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할려고 흐흐흐 잠이 온다 잠이 온다아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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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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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해서 이거 먹어주고 빠져주고 무엇야뭐뭐뭐라 궁을 맞은거야 흐흐흐흐 모크 진짜 외롭게 외로운 싸움을 해가지고 모크가 좀 웃기긴 했어 네 그의의의의! 아주 좋아암 아주좋아암 자 모크 또 왔어요 또 주로오나요 또 주로오나요 또 주러오나요 또 주러오나요 또 주러오나요 모크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잡아주지 아 진짜 죽었다 자 밑에는 우리꺼 잡아줘 빨리 잡아줘 그렇지 음 레벨 10 레벨 12군 레벨 11 12 우리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어? 이길 수 없다고 너네가 인마 우리가 방심만 안하면 돼 방심만 안하면 돼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고 했습니다 됐어 99 100 아 이런 저런 가자 안 돼 넌 빠져야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아 죽었다 아 아 거기서 주면 어떡하니 너는 가면 안 됐지 애들이 진짜 부활 얼마 안 남았는데 아하 아하 우와 산다고? 이거를? 어 싸워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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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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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그렇지 어 스나이퍼인데 이 정도면 예 칭찬말고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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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뚫려연 안 뚫려연 어 어 그쵸 어음 역시 모크 먹냐요? 야 모크 뭐야 뭐야 개그캔 줄 알았는데 야 실력이 좀 있잖아 야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어으으 아 아 못잡았다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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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겼죠 이건 이긴거죠 이겼다 됐다 끝 끝 잘 잡아줬어요 빨리 잡아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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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 빨리 해야해 이거 역전 당하여 역전 당한다고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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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너희랑 한복밖에 안남았어 한복해 빨리 와 아직 남아있겠어? 된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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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한데? 그렇지! 먹어주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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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해줘야되는데 방어도 해줘야되는데 먹어주고 충분히 다 먹어주고 방어해주러 가주요 그렇지! 아래쪽 방어해주고 가구요 야 좋다 뉴 살겠다 가자 일루와 일루와 모크 일루와 모크 일루와 어디가 어디가 모크 자 잘라줬어요 끝났어요 모크부터 잘라주는건 아주 탁월한 선택 오호 오호 잡았구요 아아 야 클린했다 게임 클린했다 게임 진짜 클린했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여기서 금강님하고 루카리온님만 얘기하고 계신거 알아요? 시청하신부터 어디갔어? 흐흐흫흐흫 등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둥장 어떻게 폐관실현을 잘하셨는지요 그러니깐요 고시나리 외롭다구요 아 지엘님 있군요 우리 저기 매니저분들 다 어디가셨소 매니저분 다 어디가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매일 잡은 듯 안계신구나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곤란해요 봐봐 이래야지 나와지더라고 자 안계신 관계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효 연습중이었습니다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근데 엄지님은 왜 재방송에 안계시지? 다들 변했어 매니저 미젤 좀 바꿀 때도 됐구만 누굴 지나요 고스나리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 드려야죠 양도해드려야지 리피야 우리는 뮤츠가 있고 상대표도 뮤츠가 없어 자 야돌안하고 만목구림만 조심하면은 나인텔 다 조심해야 되긴 하구나 반방이 있는 스턴 걸리고 이러면은 뭉쳐다니는 거는 자살이 되겠다 저요? 매일 오시면 됩니다 어떤 방송이든 매일 오셔서 채팅방 관리해주실 분이면은 환영합니다 니가 먹어야 돼 내가 먹으라고? 학원시간이 늦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내가 다 먹었어 아 니 먹으라고 내가 쭉 하는건데 아 젠자 야 흔들어주고 야 흔들어주고 됐어 아 쟤 진화했다 아 진짜 저 한방 진짜 너무하잖아 저거 아 진짜 너무한다 가자 안된다 안된다 엄지님은 왜 자누꺄야 됐어 됐어 야 진짜 너무한다 한방이 진짜 한방이 너무하잖아 우와 우와 리피아 아 리피아 리피아 짜증나네 죽었어 죽었어 언제 오셨어요 좋아요 리피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피아는 잡힐거에요 아 안되겠다 그냥 이득만 봐주자 레벨업 이득만 봐주자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뭐야 뭐야 왜 밑에 다 먹은거야 와 와아 어 리피아 리피아 진짜 너무하잖아 좋았어 아래쪽 아래쪽 좋아요 좋았어 위쪽에 저 다 씹어먹어줘 제발 다 씹어먹어줘 아 야아 리피아 아 진짜 리피아 최대강점이다 아 진짜 그러지마 와 암걸릴거 같네 안돼 안돼 아 위험하다 제발 잡았다 제발 아 리피아 나쁜 녀 저거 방어만 해주면 돼 잡았고 어디서 어? 어디서 고수나리한테 어? 그리고 뭐하고 있는거야 됐어 쏘았어 어 Shoulder 스크린 가 맛있는건 먹구 잡았어 됐어 잡았어 됐어 와아 위험했다 됐어 좋아 싸우멧이 안될거 같으니까 지금 옆으로 캐는거 같은데 피카츄랑 너희들끼리 잡을끼는 레벨이 아니라고 들어가줘 와 됐다 됐어 와 그렇지 좋아했어 좋아했어 다잡았어 좋아 아주 좋아했어 그렇지 리피아까지 잡아주면 좋지만 리피아는 한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는걸로 자 이제 다음에 저기 에렉키를 잡으면은 다음에 에렉키를 잡으면 저희가 완전 이득입니다 이제 자 채팅방이 종료됐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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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먹어야 우리가 레벨업을 하지 어허 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 하시면 안 돼 아 목살하나 때려 그렇지 때려 오오 오오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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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이구 왔다 우리가 먹었다 니피아 나이스 트레이였어 시도는 좋았지만 곧피나리한테는 안되지 15% 아 아깝다 자 욕심은 부려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안부려요 자 저기 들어가나요 저기 들어가나요 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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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거 언제잡아줄거니 이거 언제잡아줄거야 우리 이거잡아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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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제발 빨리 좀 와줘 이거 뺏기면 안된단 말이야 뺏기진 않겠지? 앗 아 깜짝이야 놀랬네 와 뺏기는줄 알고 깜짝 놀랬네 아 위험했다 저기에 발을 묶일킬 밖에 없다고 가자 먹으러 가자 상대팀 상대팀 쪽에서 텔레포트 해버리기 그렇지 짬 잘하시고 지금 먹고있는거 아니겠지? 까지에 때리고 있네 위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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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나나 위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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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s 이상건 이러aré kau els 이어 으 어허어허허어 다 바뀌어 됐어 방호만 잘주면 돼 방호만 잘주면 돼 일로와 일로와 먹고 싶지? 방호만 잘주면 돼 내가 아까 100점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오라 비상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어 내가 아까 100점 떠넀거든 잡았고 안돼 피카츄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차이 엄청나요 아무튼 저희 많이 먹었어요 초반에도 그냥 많이 먹었고 계속 다 많이 먹어가지고 이건 뭐 얘네들이 한복 안하는게 이상한거지 좋아요 와.. 야 드디어 원으로 가나? 드디어 일로 가나? 드디어 이 저주가 풀리나? 야 이제 1 갈 수 있겠다 같이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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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의 엑스퍼트컵을 클래시 1으로 만들어주실 영웅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얼른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우와 시장에는 고스나이의 크리미니입니다. 유튜브 다우스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 트롤 어? 지윤이 모셨다. 액퍼 1 강등전이라 액퍼 1 강등전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액퍼 2로 올라가는 흰급전이겠죠. 어? 이번엔 다양하다. 좋아. 이번엔 조합장 나쁘지 않아요. 야 word 다 한국분.. 다 한국분이잖아. 한 분이 일본 분이 계시는구나. 마스터는 올라가야죠. 저도 지금 도드림표 해가지고 액퍼3 할 때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고 지기고 지기고 해가지고. ㄴㄴㄴㄴㄴㅆ ㄴㄴㄴㄴㅆ ㄴㄴㄴㅆ 와 이거 부자 이거 부자 unit 들어가자아 어떻게 된거 x3 아우 깜짝이야 놀랬네 놀랬잖아 그지 니가 먹는게 맞아 나한테 하나 죽으면 안되겠니? 좋아시죠.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롱 하나 먹어주고 아! 아깝다. 틈샷, 틈샷 노리였는데 좋았어 리피아 진화했구요 안녕? 반가워 내가 먹었고 좋았어 느낌좋아 느낌좋았어 내가 먹을게 나도 진화를 해야되니까 아래쪽 느낌좋고 위쪽 느낌좋아요 지금 모든 내가 양념 뿌려주면은 리피아가 그렇지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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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방어만 잘해주면 돼 아우 안된다 다시 오겠지 됐어 왜 아직도 아니 엄지 어디다뇨어졌어요 목울받았잖아요 어디갔다갔어요 내꺼에요 뭐야 못먹었네 내가 먹었다 와 못먹는줄 알았네 아직도 몇신데 어 뭐야 열두시가 다 되가오잖아 아이온하고 있는데 아이온 아이온면은 인정하지 뭐 아이온 아우 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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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적당이해 적당이해 가자 그렇지 위쪽 가자 안되겠다 아래쪽은 알아서 잘할게 있겠지 리피아 혼자서 별 당일 수 없다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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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걸 아이온 그렇지 액기슨 내꺼 내꺼액기스한 내꺼 액기슨 내꺼 됐어 먹고 여기까지 먹고 내려가 주자 ㅋㅋㅋㅋㅋ 가자 뛰어 고픈나리 패션 왜 저래 이게 바로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이죠 그렇지 그렇지 같이 잡았고 오케이 가자 바로 리피아 있는 쪽으로 가고 아주 클린합니다 지금 아주 클린해요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힘을 못쓰고 있어 좋아 내가 먹고 내가 먹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먹어주고 야 됐다 가자 어 저긴 좋았네 흉간 분위기 좋다 분위기 진짜 좋다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치 아래쪽으로 내려올거라는건 예상은 못했죠 하지만 어쩌라고 마인드 하나는 먹어 그냥 먹어 괜찮아 먹어 그리고 넌 죽는거야 응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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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허 위에를 다 먹어 그냥 먹어 먹어 그래 줄게 먹어 어 뮤츠는 아 뭐야 궁을 쩌버렸어 야 위험하다 도라니궁 그러니까 모르겠지 지금 내 여기있는거 내려와 내려오라고 안녕 너는 그냥 넘겨줄게 빨리 내려 빨리 내려와 뭐하는거야 지금 다들 뭐하고있는거야 왜 안내려와 아 레벨업은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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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 쩔어 줘 그렇지 뮤츠 쩔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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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다 쟤네 바로 올텐데 뛰어가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뮤츠는 잡아줘야되는데 잡을끼 있을까요 잡을끼 있을까요 잡아주고요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우 짜릿해 이거지 자 빠져주고요 돌상 갈필 도라니궁궁궁궁궁궁궁 France 얘네는 이제 그 뭐냐 크게 놀거 없다고 아 뭐야 아니 왜 이 이런 가자 시비까지 올려야지 좀 괜찮은데 일단은 자야돼 뭐야 당한다고? 우와 아 까비 까비 이제 분명이 위쪽 어 위쪽으로 오네 한 마리 한 마리잖아 그럼 아래쪽 가야지 아 없구나 안 돼에에에에에에 아 진짜 아 아파 반피 반피 달았어 아 이게 12정도 됐을까 했는데 진작에 에너지 채워줬고 가자 이기러 가자 우리 분위기 좋았어 이기러 가자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이기러 갈게 있어 갈게 있어 굿 일단 괜찮아요 어 아 못잡았어 어우 당할뻔했다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야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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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숨어있었어 그렇지 됐다 이걸로 먹을 수 있는 상황 없어졌어 근데 우리가 불리한데 잠깐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 지고 있었잖아 우리 지고 있었잖아 불리하잖아 우리 와 와 잊고 진짜 아 몇 개라도 넣어야 되는데 아 아 떴다 끝났다 아 아 전처럼 뭐 궁이 없기 때문에 아 아 왜 이렇게 안풀리지 아 이곳 잘했어 근데 적이지만 잘하긴 했어 네 적이지만 잘하긴 했어요 이곳을 경계를 했었어야 했어 우리가 경계를 못한 우리 잘못인거야 아 경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아 아 아깝다 아 클래스 2 클래스 1으로 가고 싶은데 마스터는 못 가더라도 클래스 1은 찍고 자고 싶은데 혹시 엘리트로 떨어지신거 아니죠 에퍼2 이런 이런 아니대용 자 하실분 계신가요? 지우님 들어오셨구요 오 뭐야 누구시지? 아이고 행복하다 이런 깔끔하게 보전 한번 걸려라 그냥 심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전 요 좀 랭크 좀 복구 좀 하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아 지우님 히가하셨구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하긴 내일 또 출근 아니면 또 그 뭐냐 등교니까 이겨보죠 제발 이기자 제발 우리 다 이긴거 졌기 때문에 즉 경각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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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레벨 3 사이좋게 레벨 3 찍고요 먹어주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쟤는 분명 위해를 먹을거단 말이야 전날 아래쪽으로 먹어주면은 이득이란 얘기지 아이고 이걸 눌렀으면 안되는데 자 가 됐어 지우님 샤라에서 돌아왔으면 됐어 돌아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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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와 먹히는줄 아네 야 이득받다 어 뮤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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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먹어요 뒤에 먹어요 지우님 뒤에 먹어 괜찮아 할게 있어 됐어 됐어 리피아 있다구마 리피아 있어 리피아 한방 그렇지 어우 적당히 해 와 리피아 아 리피아래 적당히 해 아 너무하잖아 너프좀 돼야되는데 더 너프 돼야되 저거는 쓰레기가 돼야되 쓰레기가 쓰레기가 돼야되 아 진짜 와 와 와 미치겠다 못잡았어 됐어 잡았나 아 진짜 미치겠네 뭐가 자꾸 컨트롤이 꼬인다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가자 아 가운데 못가겠구나 가운데 가면 뮤츠 있겠지 어 없네 먹어줘야지 됐어 좋았어 끝 끝 잡았어 가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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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비장인데 아 젠장 가자 가자 아 레벨 8정도는 돼야되는데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야 리피아 와 와 전판에 그 철욕을 여기서 갚나요 가자 잡았고 잡았고 됐다 됐어 잡았고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이씨 들어가이씨 어디서 나오려그래 들어가이씨 레벨 0 레벨 0 이 효과 효과를 가진건 다 먹어주면 좋지만 다 먹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 궁킬 뻔했다 지금 지금 궁히면 안되는데 잡았어 끝 어 내가 먹을까 있어 잡았고 너도 잡았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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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아주 귀여운 지킬했네 귀여운 지킬했어 그렇지 아주 귀여운 지킬했어요 어 뭐야 뮤츠 왜 거기 있어 내려와 있진 않겠지 어우 와 있다 있다 아이 젠장 간파당했군 젠장 이건 죽었다 아 너무 욕심부렸다 미안합니다 최대한 에너지 깎고 젠장 그렇지 들어갔다 들어갔어 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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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힌다고 이거 완전 댕이득인데 야 좋아요 다음판 에렉키를 우리가 잡으면 완전 이득이다 빠져 줘 안돼 아 큰일났다 그렇지 와 멋있다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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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었어 야 야 방금 멋있었다 야 멋있었다 방금 전에 진짜 멋있었다 야 내가 쇼츠 형상 하나 만들어놨고요 어어 한타 박살 됐다 그러니까 야 멋있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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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면 끝난다 아직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벌써 이득 엄청 보고 있어요 이거 잡아주면 엄청난 이득입니다 이제 분명히 올거야 여기 얘네는 방법이 없어 이거 무조건 막아줘야돼 어 뭐 네 뭐 올리셔도 되고 근데 저작권 걸리면 좀 힘들어요 어 잠깐 이거는 좀 피해줘야 되는구만 어우 스턴 걸려가지고 힘들군 잡았고 에너지 좀 채워주고 됐어 됐어 와 됐다 킬가 시청자였구나 아 어 뭐야 왜 또 왜 또 왜 또 컨트롤러가 이상해 점점 아래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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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 채웠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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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4 됐다 됐다 우리는 최대한 방어전을 펼쳐주면서 얘네들을 견제해주는 것만 해줘야돼 어 늦야하님 뭐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야 이거 도전인가 얘네 다 잡아주고 파란 뜻인가 왜 이렇게 가자 가운데로 가자 우리는 아무도 죽지않았어 우린 아무도 죽지않았어 좋아 이거 완전 이건 댕이득이야 우린 아무도 죽지 않았어 아 죽었다 부활했었지? 아 살았다고 해주죠 뭐 분위기 너무 좋은데? 잡았고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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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아 뭐야 아 도망을 못 잡혔구나 오케이 됐어 어딨어 임마 우와 내가 죽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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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된다고 한방캐라고 잡아야된다고 쟤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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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와 견제 잘했다 야 견제 진짜 잘했다 야 됐네 이겼네 와 견제 진짜 잘했다 킬가 와우 킬가 와우 베리 굿 야 엄청 잘했어요 야 자 딱 1만 찍죠 엑스퍼트 클래시 1만 딱 찍을게 오늘 네 2에서 벗어난 한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마판이 되기를 마판이 되기를 마판이 되기를 자 들어오실 뻔은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니겜 니겜 언제 해주시나요 언제 해줄까요 아 지윙리수가 샀어요 잘자요 기분좋은 밤 내세요 기분좋게 이기셨으니까 기분좋게 주무셔야지 잘자요 안할거면 다시 환불을 왜 아니 그걸 왜 썼어요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시작아 안계시면 시작 꿀버님 어이 잠깐만 쩜쩜쩜이면 들어와야지 꿀버님 들어와요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폐관실현하셨으니까 강해지고 강해지셨겠지 아니 초사랑님 13명 레이드 감사합니다 아니 초사랑님 방송하신지도 몰랐네 아이고 방송 잘하셨나요 놀러가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친구신청 받아줘요 어 친구 안됐어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고스나리님 안녕하세요 핵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초사랑님 아이고 제가 후원을 해드려야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후원 맛깔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랭이 바로잡혔어요 이따 우리 인기 많으신 초사랑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한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멍카츠님 아니 내가 아시는 분이잖아 아 17층이라 매칭이 와 벌써 17층까지 갔어? 여기는 지금 에스퍼트2에서 계속 발목잡혀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삭제 5일차 이런 조만간 다시 까지겠구만 애들 답답했어 니피아 이런 니피아 썼어요 아하 저는 닌피아 원툴로 해서 제대로 가고 있긴 한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 둘 다 사랑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두 분 다 사랑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우리 귀엽고 깜찍한 목소리를 가지신 초사랑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스나리 방송 없을 때 초사랑님 많이 사랑 부탁드리며 더불어 고스나리도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스나리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사랑님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칭찬을 받아가지고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이겨보자 이겨보자 뭔소리에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하면은 안돼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텐데 고박스보 변내탈이라니 죽누리라뇨 자 자 이겨보겠습니다 자 에포트의 저주를 풀어보자 에포트의 저주를 풀어보는거야 풀어.. 풀어보자 내전하기? 내전하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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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니가 여기있어 핫! 아 젠장 아 랭하다가 내전 참여를 못했어요 지금 저도 랭전 중이에요 마스터 정도는 가줘야 어? 됐어 좋았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충분히 빠져주고 내가 먹어주면은 딱 레벨 4 진화가 되죠 오 좋다 좋아요 아래쪽도 지금 분위기 엄청 좋아요 뮤츠가 아래쪽에서 제대로 씹어먹어주면은 아래쪽에서 충분히 이득을 봐주면 돼 그리고 나도 자 들어와 분명히 가운데로 들어올겁니다 들어와 들어오라고 자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 내려가네 아 잡았어요 아 못잡았다 와아 이거를? 아 젠장 욕심을 못부리겠다 자시안이라서 진화하시고 좋습니다 자시안이라서 자시안이라서 내가 욕심을 못부리겠다 어 자시안 안녕 안녕 자시안 일루와 자시안와 아누우 뭐하니 우와 지겠다 지겠다 야야야야 잡았고 잡았고 안돼 안돼 잡혔다 위험하다 아 제발 제발 스피드 아 안된다 으아 akin다 으아 아깝다 아깝다 빠져x4 위험하다 x4 어 Stop 자시안 잘 Beat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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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래? 이걸 이렇게 산다고? 그 추가사연! 추가사연! 오케이! 이거지! 봤죠? 야, 아래쪽 위쪽 다 이득 봤다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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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빠져줘 와, 됐어, 됐고 자, 충분히 먹어주면은 자, 적당한 때 바라서 지금이에요! 됐어, 지금 했고 다, 해서 얘네를 빠져주게끔 해킹한 다음에 스피드로 해서 얘네 잡아주고 빠져준 다음에 절대, 예 절대 죽지 않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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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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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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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컴온 렛츠고, 컴온 컴온 컴온, 어, 뭐야, 나 죽었다 와, 흫 상대편, 자, 짜증나겠다 상대편 짜증나겠다 막, 조이콘, 막, 조이콘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막 조이콘, 뭐야, 살아있잖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잡았고요 됐어 커트 커트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됐어 이런식음만 가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하면 돼 이런식이면 이기면 내전이라니 내전이라니 지금 내전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한지 꽤 되긴 했네 내전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허 어허 이런 불핀한 의도로 저기 안에 힘은 됐어 잡았고 그렇지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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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뮤츠 됐어 됐어 좋았어 이득 완전 봐주고 이득 봐주고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어 얘 혼자면 될라나 가운데 가서 애들 이득 봐주고 안녕 레벨업 좋아요 가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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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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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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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여다니 이기고 계시네 당연히 이기고 있어야죠 지면은 이게 스트리머가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자 완전히 이기고 있어야죠 자 완전히 이기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운명이 이제 하고 여기로 올꺼야 먹으러 올꺼지 그러면은 내가 어 안오네 먹으러 안오네 먹으러 안오니 가자 빨리 가자 잡아라 잡아라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yi 오케이 와아 그쵸 후반엔 몰라요 네 조심해야 돼 아 근데 궁을 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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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머가 아니라 아니 뭔소리예요 지면이라 그랬죠 자면이라니 자야죠 사람은 하루에 수면을 많이 해야됩니다 어 뭐야 자시안이 있잖아 잡았고 어 제발 와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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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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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후 최 최고의 위기다 지금 때리지 않는거 봐서는 그냥 방어만 이렇게 해주고 말꾼가봐 내전하실긴가 내전을 하실 분이 많이 안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무슨? 제가 여기서 수면 사람이 아니다 뭐야 얘네 뭐야 어 뭐야 뭐야 잠깐잠깐잠깐 와 깜짝이야 잡았고 와 죽는줄 알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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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만히 있어 와 죽는줄 알았네 잠깐잠깐 이걸? 에이씨 에너지 채워야겠다 안되겠다 포인트 벌고싶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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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니? 때리진 않구요 잡았어요 한마리 잡구요 자 이렇게 두마리 잡구요 아 쟤 잘 못잡았다 됐어 우린 때리진 않으면 돼 우린 안때려도 돼 우린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키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지키자 자 이제 얘네 먹으러올겁니다 먹으러올거야 분명히 먹으러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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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에너지 채워주고 이제 먹으러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와 죽었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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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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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 3 2 1 으아 이겼다 으아아 으하하하하하 으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와아 와 진짜 알킬알킬 했네 와 흫 흫 와 이겼다 킬과한테 죽었네 와 저거 들어갔으면 진짜 모를 뻔했다 와 침착했다 그러니까 와 드디어 이 팀을 믿는건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 그런가요 와 드디어 에스퍼트2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와 마터 찍죠 저주 찍고 싶긴 한데 아 자꾸 내전을 이렇게 내전을 원하시면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몇 분이 들어오신지 한번 볼게요 몇 분이 들어오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난 유나이트 없는데 몇 분 들어오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많이 안계신다니까 많이 계셔야 내전하는 맛이 나지 다 말해놓고 안오는게 어딨어 별로 안계시네 봐봐요 유나 삭제 5일차 봐봐 안계시잖아 시청자 다 어디갔어 봐봐요 안계신다니까 안계신다니까 고수나리를 믿어야된다니까요 봐봐요 안계시잖아요 나가잖아요 마스터 찍자 그래요 이 기계로 마스터 찍으면은 액파로 떨어질 일은 없죠 적어도 점수로 떨어지더라도 액파로 떨어진 일은 없죠 액파로 툭을 싱급하시죠 뭔소리야 제 액파로 원이에요 액파로 툭을 싱급이라니요 어? 왜 떠났어요 뭐지? 아니 다들 아니 고스나리 괴롭히는거에 최적화가 되있어가지고 자 어 유키노 이카리님 오셨다 눈여원님 탁재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신 우리 폐관 수련 오케이 끝 좋아요 폐관 수련 눈여원님 아닌가 유키노 이카리님이 눈여원님 아니올게 아닌데요 누구지 누구지 나 눈여원님인줄 아는데 지금까지 유키노 이카리 눈여와 님 아니신가요 네 아닌가 누구였지 희카리는 빛인데 알아요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유니와는 유키메노코 유키온나 자 해보죠 우리 이기있다 우리 이기있다 구기자 이제 마스터 가자 진짜 마스터 가자 어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마스터 기원 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느낌 좋아 역시 혼자 하면은 망한다니까 같이 해줘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정도 정도여가지고 뭐 괜찮아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골슨아리는 이기있을 것인데 골슨아리템은 오늘도 이기있을 것인지 이거 드세요 váyor 억 왜왜그래 유키메노이칸님 왜그래 갑자기 넥 어디서 먹으려구 좋아요 오우 아래쪽 지금 분위기 엄청 좋아요 어디서 먹으려고 오우 먹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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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됩니다 잡았나요 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 이거지 나도 지금 레벨업을 했어요 좋아요 그렇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 바로 아래쪽 먹어주고요 아래쪽 바로 나오면은 먹어주고 와우 자 지금 이제 이득 봐줘야 됩니다 어허 먹었구나 자 저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때려주면은 됐어 이제 가운데로 가져와줘 되겠는데? 마스터 찍을 수 있겠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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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려가자 잡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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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못잡았어 그렇지 난 빠져줘야겠다 이득만 봐주면 되거든 어디있어 뮤츠를 잡으려고 인마 뮤츠는 고귀하다고 우리팀 뮤츠는 고귀하다고 잡을 수 없다고 아아아아 우와 죽는 줄 왔다 와아아아 이걸 타라? 응 좋아좋아 좀 밀어보자 어 잠깐 일단 나는 위쪽으로 가도 되겠지? 아래쪽은 4명이면 충분하잖아 от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귀 라니야 이런 섩됫한 말을 분명 저기 위에서 dismally 치고 있을 거야 지금 빨리 가야돼 몬스터 다 무시어줘 안녕 이제 내가 견제함으로 인해서 어우차! 오케이! 우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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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우호우! 상당히 빡쳤길거야 그렇지 내가 왜 잡은거지? 잡았고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신내린 컨트롤! 그리고 이거 먹어주면서 레벨업을 좀 해주고 어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레벨 10만 돼도 얘네한테 조금 되겠죠? 좋아 됐어 레벨 10 된다 이제 됐어 좀 미묘한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되는구나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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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죽었고 우와! 에너지 받아 우와 난 죽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있어요 우리팀 잘하고있어요 엄청 잘하고있어요 와우! 오우! 음 아래쪽 먹어줘 우리 이거 밀거야 두개 두개?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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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고 우와우! 우와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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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혔다 야 기가 막혔다 야 기가 막혔다 자 이제 야부지게 궁을 모아주고 내가 죽게 죽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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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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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 컨트롤 왜저래 됐어 63%잖아 그렇지 74% 오케이 뭐야 뭐야 우리 뮤츠리 레벨 10밖에 안되잖아 먹어야지 어 이거 유용한데 거기 왜 싸워주고있지 지금? 아우 아아 깝다 아아 깝다 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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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내가 잡아 줄게 아아 measurable 망했다 근데 뮤치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됐어 다 살았어 이제 끝났어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팀이 왜 다 죽은거야 왜 다 죽은거야 왜 다 죽은거야 그렇지 아 이게? 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니야 하필이면 딜 캐릭터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건 때려봤지 무의미해 그치 지금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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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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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때리자 내꺼에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됐다 먹었다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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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직하게 달려 와 야 이긴건가 지는가 모르겠죠 판단을 못하겠는데 해치웠나? 해치웠기... 없지 않을까요? 네 제발 해치웠기를 자 제발 올라가자 쭉쭉 올라가자 네 자야죠 이제 와 한 골 더 먹힐기 이제 죽을뻔했다 이겼거든요? 이겼거든요? 네 골피날이 이겼거든요? 좋아 야 두판만 더 이기면 된다 진짜 두판만 더 이기면 된다 와 할 수 있다 자 1200 보고 자자 오 연패기온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님 내일 또 만나요 꿀밤님 출책 됐겠쩡 됐겠쩡 나는 모여있을 때 힘이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 때는 웬만하면 빠져줘야돼 됐겠쩡 됐겠쩡 나는 모여있을 때 힘이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 때는 웬만하면 빠져줘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어로 노래 계시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이런 한글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영어로 하려고 하세요 고스나리 놀리게 굉장히 진심이신 우리 금강님 자 상대편 뮤츠 우리팀 뮤츠 YY 있어요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뭘 돌려가기 좋아요 깐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결국 깐다는거 고스나리에 놀리게끔 놀린다는 얘기 아 뭐야 죄송해요 제가 다 먹어버렸다 야 못잡겠는데 잡을끼 있나요 잡을끼 있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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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봐 안 호우 호우 와 됐다 이걸 잡나요 와 대단합니다 고스나리 선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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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디에 식는거 봤어 내가 오이 잠깐 미치는 변수다 미치는 변수다 네 미치는 변수다 제발 너 제발 제발 아 해 아래쪽만 일단 제대로 밀고가주면 된다 그래 넌 아껴 써야겠다 아직 쓰면 안돼 그리고 걸 쏴주겠지 내가 따라갈 줄 알았냐? 난 따라가지 않는다고 먹어요 그렇지! 레벨 업 오호 오호 이 사람들이 어? 무섭게 어? 가운데 먹어줘야되는데 가운데 집 유치가 먹고 있겠지? 먹고있네 빠져줘야겠다 가자 이건 어쩔 수 없다 뭐야 이걸 다 안 먹고 간다고? 그만큼 위기였단 얘기구만 와 에너지 엄청 달았네 아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잘해 떼고 있진 않구만 오케이 됐어 에너지 채우자 에너지 채우자 에너지 채우고 오호 어 일순하군 아 리피야 가자아 아 못잡았어 와 궁은 궁은 예상 못했다 궁은 예상 못했다 궁은 예상 못했다 그렇지 기타 잘했어 빠져줘야돼 아 저 혼자 좀 안되는데 죽었.. 음..진 않았다 야 죽진 않았는데 어휴 아우 좀 시간만 끌었지 못했다 아 안되네 어려워요 어렵게 풀리고 있어요 지금 아 위아래 지금 계속 다 어렵게 풀리고 있는데 전투 한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어려워요 일단 궁이 없기때문에 궁을 만들어주고 야야야 오 깜짝이야 가자 이제 피카츄도 궁을 만들었어 때리고 있진 않군 왜 위쪽 가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피카츄 그렇지 피카츄 그렇지 피카츄 잘하고 있어 아 젠장 내가 못했어 아 아 안되네 전투에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네 어 심언님 아니 늦은 시간에 어서와요 뭐야 아유 깜짝이야 오지마 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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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프 돼있지 됐다 점프 돼있다 됐다 가자 아 진짜 아 이건 한복이다 어쩔 수 없다 아 아 못 이기겠다 너무 밀렸다 이길 수 있나 못 이겼다 슈퍼컵 야 알겠어요 저도 마스터컵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자꾸 엑스퍼트 저주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살려줘 네 네 아뇨 원래 딴것도 쓰긴 쓰는데 잘 안써요 막타를 잘 못쳐가지고 자 들어오실 분이 계실거 같으셔 자 들어오실 분이 계실거 같으셔 10만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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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는건가 10만번개 아 이기질 못하겠네 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유키노이카리님이 누뇨아님 맞네 따 따 따 따 따 따 맞아요 잠이 안 와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아 보자 조합 보고 이거 해야겠다 유치 피카츄 백선목과 암페리 쓰면은 아 이번엔 다른 전략으로 가볼까 알겠습니다 시모님 화이팅 고스네리가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CC기 난상 예정 오케이 그렇지 빨리 가서 피게요 그렇지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슈퍼컵이니까요 아 못먹었다 빠져빠져 벌써 밀게? 안밀어도 돼 괜찮아 뮤츠 근데 판단은 진짜 빨랐다 이브이 먹으려고 한다 아우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진화는 못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 살 좋게 같이 먹어요 아우 됐어 나 팔보고 쏴야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우 젠장 어허 어허 이 불신한 위도로 오는 것보다 내가 먹고 내가 먹고 들께요 얼른 들께요 얼른 들께요 얼른 들께요 아 먹을게 있었는데 아쉽다 뮤츠한테 쫓기고 있는 우와 우와 죽을 뻔했다 가운데 가서 먹어주고 루카리오가 춤을 먹을 수 있겠지 가운데 가서 먹어주고 루카리오가 춤을 먹을 수 있겠지 왜이렇게 적들이 많아 우리팀은 우리팀은 어디갔어 우리팀은 어디갔어 아니 아니 도와주러 갔더니 애들 레벨업 빠지나 됐습니다 젠장 왜 안내려와 아 뮤츠 니가 먹어 와 에너지 치워주고 와 진짜 위험하다 때리나? 때리진 않고 오케이 아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방어가 왜이렇게 좋은거야 야 야 저거 또 뺏겨가지고 저렇게 되겠는데 가자 그거 없다 오케이 좋았어 우리가 먹었어 자 이렇게 이득만 봐주고 야 우리가 이득을 못보네 죽만 있으면 딱 좋은데 죽만 있으면 딱 좋은데 와 아아 뮤츠 적당히 해 뮤츠 적당히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등을 못삐잖아 우리팀 뮤츠는 지켜야지 뭐하고있는거야 아 뺏겼다 되게 불리하게 돼가고있네 아 우리팀 뮤츠 뭐합니까 아 저거 다 먹혔다 아 뮤츠 먹혔다 저거 됐고 아 저 스턴 걸렸을땐 궁이 안나가니까 아 이야 잘한다 잘했다 아 적이지만 잘했어 저렇게 하는게 맞지 안되네 아 아 피카츄 씨 피카츄 아니 근데 저거 뭐하는거야 뮤츠 뭐하는거야 뮤츠 뭐해 뮤츠 뭐해 와 뮤츠 뭐해 아 뮤츠 뭐해 아 또 잤어요? 아 뮤츠 못하면 하지말든가 아 안되네 아 싸워줄 수가 없잖아 아 아 망했다 안풀리는데 싸울려고 또 하고있어 야 대단해 아주 대단해 들어가 두개 두개 먹으려고 그렇게 한거야? 야 한번만 전투 이기자 제발 와 이걸 못이겨? 아 뮤츠가 너무 못한다 뮤츠가 너무 못해 힘들다 와 에퍼투로 또 떨어진거야? 아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아니 뮤츠는 차단 아 아 아 엑퍼1이다 스퍼풀 스퍼컬 못입고 있다고요? 헤드셋 안켰죠? 네네 안켰어요 왜요? 왜왜왜왜 헤드셋 왜 저 헤드셋은 왜요? 아 뮤츠가 저랑 싸웠거든요 아 진짜요? 아 오오 잘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 신고다가는거 아니에요? 잘한건 그긴 한데 신고다가는거 아니야? 그 안신없이 이 아 이유는 그 안신이 조합으로 잠시 자 자 잠시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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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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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원래 이렇게 쉬웠나? 좋았어 일단 아래쪽으로 가주고 먹어주고 이겼당 이건 이긴거지 그치 이기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쉬워진거지? 뭐지? 보전인가 진짜? 네 저도 이겼어요 축하 축하 이길 줄 알았다고 가자 잡만보 혼자 못잡아 내가 가야돼 LV로 이겼어요 축하 축하 그쵸 보전이죠? 어쩐지 왜 이렇게 신나했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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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잡고 잡았고 잡았고 먹으러 갑시다 얘는 뭐 그냥 주는 애라가지고 자 먹어주고 어 뭐야 가주시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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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와 위험했어요 와 죽는줄 알았네 맞판인가요? 한판 더 할거에요 잡았고 오오오오 궁이다 궁이다 와 궁땜에 당했다 와 와 잘했다 야 그래도 뭐 게임이 안되죠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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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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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 이 이 이게 이게 들어간다고 아 진 잘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하하하 와 뭐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레벨이 벗겨 10 다야 15가 다 내가 좋아좋아좋아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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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려있게 쟤네 물려있어 왜 왜 왜 왜 하지만 상대 안된다는거 끝 끝 야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때리진 않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때리나요? 때려요? 하긴 보신 말은 안댔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보신 말은 안댔잖아 가자 와 와 이겼다 뭐지 엄청나게 15분인데 안녕 안녕 아우 안닿는다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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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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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어 가시죠 가시죠 우와아 야아 멋있었어 방금 전에 멋있었어 냠냠 저도 14킬 냠냠 그치 잠만 봄 야아 압도적 승리 어쨌든 뭐 보전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도 하나 방어 포인트는 얻어줬다는거 노 왕관 승리 굿 어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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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에 끼신 분 참가를 해야되는구나 자 포인트에 끼신 분은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늦었기때문에 원래는 마스터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번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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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분리 응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10 점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깨끗하게 이게 비비지 말아랑 김현아 사계sil 깜빡! 깜빡하게 난 나 나 나 나 화이팅 이겨보죠 기분좋게 이기고 잡시다 이번엔 카라미 맞아 주디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넬의 크림이넬입니다 유튜브 다룬시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딱 봐도 스트리머 같은데 주디킹님 스트리머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유튜버신가요? 아니 되게 주디킹이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돼있어가지고 혹시 유튜브시면은 막 구독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리 오랜 오랜 전통이죠 아 아니군요 이런 유튜브는 있기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아 젠장 내가 미캐일이 느리다 아 젠장 내 미캐일이 느리다 구독은 했죠 오오오오오 좋은영상이야 아 젠장 랜랜이야 하필에 또 아이디가 랩냄이야 별로 맘에 안드는 늑냄이네 아니 왜 돌아가 아니 왜 돌아가 와우 GDK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고신들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2v1의 채로 싸워야되요 네 와 쟤네는 진화까지 했어 그래도 마보케기 때문에 아 진짜 안돼! 오 오케이 됐어 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뭐야 뭐야 뮤츠 왜있어 뮤츠가 왜있어 뮤츠가 왜있어 뮤츠가 왜있어 잠깐 뮤츠가 왜있어 뮤츠가 왜있어 망했다 빠져야겠다 올라와줘 올라와줘 나 2v1의 채로 못 싸운단 말이야 올라와줘 올라와줘 못 싸운다고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직도 2v야 아 미치겠네 아직도 2v야 큰일났다 저거 먹자 저거 먹고 일단은 진화는 하자 좋아요 가는거에요 2v 눈물나네 그러니까요 진화했어요 진화했어요 이제부턴 안봐줄거야 진화 위아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오야야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젠장 아아 실기했어 아 위아래가 그렇게 시 좋지 않은데 아래쪽에서 이득 봐주자 어쩔 수 없다 위쪽은 포기하자 아 위쪽은 포기하고 너무 휘돌렸어 우리가 더 숟 cele estuv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망했handed 와아 이거 뭐 안되는데 위로 가자 저거 먹혀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불리해지겠구만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줘줘줘 주고마라 죽지마요 죽지 않는게 가장 좋아요 레벨 7 8까지 되면 딱 좋겠지만 그렇지 우리가 먹어주면 돼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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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승부에서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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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되네 오 뭐야 뭐야 잡았다 잡았다 지금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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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진짜 궁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못해먹겠네 아아아아 진짜 궁 잘 졌다 어쩔 수 없다 줘야되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쏘졌다 아아 흐흐흐흐흐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예 아 진짜요? 앱소리? 보자 앱소리 한번 보자 신고해야겠네 신고해야겠네 아 레벨 8도 아직 안됐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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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싸우지 않네 안싸우네 안싸우네 아 이런 트롤 아 트롤 트롤 포린키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다면 고시나리에게 트위네입니다 유튜브 당시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재밌고 알찬 방송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거 지금 우리팀중에 앱소리 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길 수가 없기때문에 빠른 이제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앱소리 죽어주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와아 앱소리 보자 앱소리 보자 앱소리 보자 이미 죽었어 그러네 죽어주네 신고한다 그리고 쟤는 항복도 안했을거야 분명히 아 앱소리 보자 눈여하니까 그 말씀 안하셨으면 몰랐겠다 자 보겠습니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아 진짜 앱 꿀 아 하 레벨 11밖에 안 돼 올라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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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플 진짜 아 신고다 넌 신고각이다 끝나고 신고다 아 아까운 시간만 날라갔어요 어어 어어 잡아 잡아 오케이 우와 안잡혔어 때려주진 않네 오와 아 진짜 너무 느려 아 진짜 다위둘리네 저 가운데 지금 먹고 있겠지 아 아 늦었다 좀 더 빨리가 싶어 했는데 아 진짜 앱쏘 앱쏘 아 앱쏘 젠장 저런 트롤엔 진짜 응징해야됩니다 진짜 그리고 전에 저거는 분명 항복도 안했을거야 신고갑니다 아 귀하 여러분의 귀하신 시간을 저런 트롤에서 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신고해서 안돼 너무 처벌이 낮아 처벌피가 너무 낮아 아 아 아 열 받네 아 저런 트롤엔 없겨줘야되요 5 3 3 2 1 흐헗헗허허헤헿 흐헤헿흐헠헥 흐헤헿흐허허헤헿흐헤헿흐헤헿흐헿흐헿흐헥 자 신고했구요 늦은 시간이면 한판 더 할텐데 너무 늦어가지고 와 다행이다 그래도 엑스퍼트컵 유지는 됐다 어 뭐야 리플레이 동.. 아 이런 아 진짜 열받아 죽는줄 알았네 이야 다들 엑스퍼트이신 분들이 되게 많네 엑스퍼트 중에서는 제가 가장 높네 자 올해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구요 내일은 무슨 방송 하지마는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아니 잠깐 못하잖아 방종을 못하잖아 한판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방.. 아니 한판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방종을 못하잖아 여러분 안좋으세요 안좋으세요 안좋아요 자야지 자야지 와 어렵다 저런 트롤은 없어져야돼 특히 엑스퍼트 엘리트랑 엑스퍼트랑 굉장히 많았어요 아 진짜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작은 고스나리에게 클림대입니다 유튜브 다 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우리 꿀버님 못하셔서 어떻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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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 하고 계셨군요 네 진짜 아니 진짜 그 방금 전에 누구야 그 트롤랑 해가지고 트롤랑 해가지고 또 골피나이님 저격하려 했는데 저 저격은 안돼요 아 이겨보자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은 저격이 골프님은 누구보다 간절함 맞아요 진짜 간절해요 진짜 간절합니다 아니 마스터를 못가요 계속 에스퍼트 엘리트에도 굉장히 트롤들이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거는 그냥 어느정도 참작을 해주겠는데 미.. 그냥 레벨업 많이 시켜놓고 저기 상대템한테 일부러 죽고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판이라도 연습을 더 해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을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좋아 경험치만 내가 다 먹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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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 객자 빠져줘 먹었어 우리 이득 봤어 진화! 까 안되네 아 젠장 진화해야 되는데 이거까지만 진화하겠소 감사 감사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당 먹어 먹어 그치 먹어 니가 먹어야되 야 아래쪽 지금 탈발한데? 와 못먹었어 그리고 날 공격하러 하겠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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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좋았어 아래쪽 이득 봤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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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 젠장 못먹었다 미치 적당히 해 와 우리가 또 또 또 또 진다고 또 진다고 아 안된다 아 장난 아니다 아 레벨 8 안되니? 민낭형님 화이팅 그래 위로가자 그래 차라리 위로가자 어차피 아래쪽에서 이득을 못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위쪽을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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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줘야돼 불였어 궁이 없어져 빠져야돼 궁이 없어져건 궁이어 뿌어어 아 아앜 야 안된다 조합이 조합이 우리가 딸리나? 이상의 꽃 할걸 그랬나? 와 뮤츠 잘 크면 안되는데 분명히 오겠지 와 와 봐 가자 와 이거를 어디서 이제 이득 봐주자 우리 이제 이득 봐줘 이득 봐주자 가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와 죽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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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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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지 이번에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마지막 힘이 딸리네 적당히 해 뮤츠 잘하고 있어 조금씩 허를 찔러주면서 우리가 이득 보자 6킬로미칼린이 잘했어요 5킬로미칼린이 어... 26 빨리 차라x3 잡았어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잡았다x3 아! 아 낭낭이 죽었다 아 잘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레벨 12 맞출게 있을까? 안 물려올거야 얘네 얘네 그 욕심을 부리는 애들이 아니야 보러 아래쪽만 잘 찾기 해주면 된다 이거지 와 와봐 와 안와? 잠깐만 잡았어! 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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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s push 빠져x2 빠져x3 빠져x3 왕형님 죽으면 안 돼 우와 죽는줄 왔네 우와 죽는줄 왔네 우와 죽는줄 왔네 우와 죽는줄 왔네 어 애기거북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 늦은시간에 아 이거 좀 불리하긴 한데 그 너무 불리하진 않게 됐어 어떻게든 따라잡긴 따라잡았는데 이제 어쨌든 레코자 싸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만 주면은 이 게임이 신선 있어 이제 우와 축하축하 행위 축하드려요 우와 오늘 맛있는거 많이 드시구요 골피나리가 언제든지 응원하겠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그거야 아 아깝다 자 전투 전투면 또 해야지 저거 빨리좀 빨리좀 아아 킬 진짜 드럽게 안차네 아아 때리나? 응 아직 잘 때리진 않는구나 이대로 지는건가요 이대로 지는건가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지면 안돼요 불이 할수있어 불이 할수있어 때리고있어 조금씩 때리고있어 자 제가 막타 제발 가자 안때리잖아 안때리잖아 아 젠장 그렇지 제발 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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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아가줘 어디로 갈거야 아 젠장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 젠장 양쪽으로 가게되면은 내가 지잖아 아 때리진 않네 아 근데 없어 후아가 없어 아 안된다 아 이기질 못하네요 안되겠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즐거 예 졌어요 이건 못이겨요 이길수없어 어 이겼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흌 오 오 어라 오 오 뭐야 에 에? 에? 아니 내가 넣던게 그게 됐다고? 에? 에?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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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이겼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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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배틀데이터 보자 야 메가 마지막에 넣은게 그거네 이야 ㅋㅋ 와!!! 야 제가 마지막에 넣은게 야 이게 흥미로 갈 지 몰랐네 예. 저는 와 16점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야 상대팀 되게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겠다. 야 되게 억울하겠다 진짜. 야 진짜 억울하겠다 야 이긴건데 이거 야 진짜 우리가 확실히 지고 우리가 확실히 지고 있었잖아 누가봐도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막 아 이거 이기는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겨버렸어요 동자무싱으로 그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누나님 진짜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어요 진짜 와 더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또 학교 가셔야 되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푹 주무시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많이 놀라주시고 불행하게도 내일은 포유나방송이 아닙니까 다른 방송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로우 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포인트 많이 모으셔가지고요 고수년이 10월달에 이벤트 포인트로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잘자요 고바